노래 끝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노래가 엄청 기네요. 저게 러닝타임이 한 12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늦을 것 같아서 클래식이 깁니다. 이게 우리가 국내 음악 같은 경우에는 한 3-4분 정도면 러닝타임이 끝나는데 저런 것은 길죠. 일단은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이상로 파트너입니다. 방송은 제가 TV방송은 8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여기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9월 30일날 신규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를 한국경제TV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제가 유튜브로는 또 알고 있으신 분들도 또 많으실 거에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현재는 이상로 빨간주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또 어떤 스타일인지 또 아셔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의 투자 스타일을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오늘 또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에는 이제 내일 오늘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미국에서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요. 미국장 잠깐 한번 차트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미국장에서 이슈가 됐던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그래서 여기 이제 실무회담이 오후 늦게 시작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호재겠죠. 호.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 이후에 제롬 파월이 추가적인 경기 부연 정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했다.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오 증시가 소폭 빠졌고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결국에는 보아골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경기 부연 정책을 언급 안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냥 갖다 붙이는 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재 한계가 남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앞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부분 자체에서 본다면 여기에 지금 요게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미국 증시에요. 미국 증시인데 고가 운역 자체가 여기에서 7월달에 한번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빠졌어요. 그죠. 빠져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는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자리 요렇게 지금 27,3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고가 운역에 대해서 요런 지지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저항이 지금 나오죠. 저항이. 그죠. 여기도 저항이 현재 나옵니다. 저항이 나왔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저항이 나오는데 자 요기 요 패턴을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왔던 요 패턴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나왔던 패턴이랑 유사한데요. 삼성전자 찾아보겠습니다. 요런 자리죠.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제 조금 누르는 과정입니다. 지금 넘어가면 안 되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다음에 대박 날 수 있어. 지금 참아야지 대박 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를 조금씩 계속 눌러줘요.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 여겨졌던 두 가지 경기부양정책과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미중 무역협상 이 두 가지가 악재였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또다시 우려감이 완화가 되고 있고 다음 달에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고 잠정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트럼프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악재로 나왔던 그런 부분 자체가 10월 달부터는 시장이 상당히 바뀔 수 있거든요. 시장이. 다오정 씨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갈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다. 저는 사실 간다고 봅니다. 시장을 갈 것이다. 미국장이 결국 간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부터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의 한 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성론 전문가님. 그런데 금리 역전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요? 자,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역전이 이런 것들이 경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리 역전이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이제 리몬보다 터지면서 확 빠졌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금리 역전은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역전은 2018년 12월달 12월 15일인가 이때 먼저 이루어집니다. 12월 15일에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그때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분석을 한 번 해놨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 또 다른 금리 역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분위기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저는 금리 역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해도 주가는 빠지죠. 결국엔 지금 시장이 거품인 것을 알지만 그 거품 안에서 시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 있는 자들이 좀 더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장이 지금부터 9월달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9월달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막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파토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10월달에는 상당 부분 이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결국에는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생각을 한다면 어제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가 반등 나왔죠.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 육감투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SK이닉스 간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놀리는 것 뿐이다. 어차피 얘네들이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은 오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유입되는데 그것이 지수에 대한 상승을 노릴 환경에 놓고 어제 밤에 중요한 내용을 조금 보셨던 것이 업종 차트를 보시면 연기금이 연기금이요. 지금 8월달부터 유입이 됐거든요. 8월달부터 이 내용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오늘 시장에서 뒤에 거 안 듣더라도 이 내용 꼭 듣고 가셔야 돼요. 8월달에 집중되는데 이게 코스피, PER 구간별 연기금 순매수를 보세요.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까지 어디서 가장 많이 샀는지 통계자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통계자료입니다. 객관적인 팩트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언제 가장 많이 샀는지를 보세요. PER 8에서 9배 자료에서 제일 많이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 8월달에 내려왔던 이 자리는 연기금이 판단할 때는 뭐예요? 어? 야 우리나라가 수출지표로 따졌을 때 지금 자리가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매수세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꼬라박는 시장이 나타날 것이냐. 그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결국에는 여기서 빠지더라도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연말에는 반드시 이 자리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빠졌을 때도 방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하단에 내려오면 지금은 1900포니터 근처에 오면 다시 한 번 더 PER 얘기 라든지 PBR 얘기 청산 가치 얘기가 분명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하반경직선에 나올 것이다. 지금도 딱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연기금이 잡아졌고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단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었다. 수출주 위주로 봐야 된다. 수출주. 지금 음식료 소비재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폐전쟁 지금은 환율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시점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가치를 전체적으로 다 낮추고 있는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현물,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재료도 마찬가지죠. 옥수수가격, 대두가격 이런 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음식료 업종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마진이 적게 남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주도주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전기전자다. 일단 전기전자. 전기전자 안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SKNX 들고 있는 사람 없다. 나 아직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IT 종목을 한결 꼭 들고 가셔야 돼요. IT. IT를 들고 가는데 자, 키워드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말 들어가는 거. 이거나 두 번째는 국산화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한 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단어. 그런 종목군을 한 개를 들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종목 한 개를 들고 가셔야 되지 시장에서 소외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오늘 아침부터 쉬지 않고 생목으로 한 16분 정도 떠들었던 기침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려운 단어를 써서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주식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철강주 이런 거는 흑방이죠. 결국에는 낙폭값에 반등 나오는 거예요. 정료주 이런 거는 바닥을 다진다고 봐야 돼요. 경력주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붙었습니다. 일단은 VIP 회원 가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신나리님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VIP 가입보다는 신규 런칭이 제가 이번에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경제TV에 이제 병아리입니다. 아직 삐약 삐약 병아리에요. 그래서 이번에 먼저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신입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회를 해줘야 돼요. 네. 아이고 전문가님 잘해보소 응원할게요.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제 기가 좀 살죠. 야 이상로야 딴 데서는 잘한다 켜도 환경영회가 영 안되더라. 그런 얘기가 관리자들을 통해서 나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길을 살려주셔야 돼요. 네. 길을 살려주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가입이 훨씬 더 저를 길을 살려주는 길이세요. 네. 네. 농담이고요. 한 번 가입하셔가지고 한 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우리 신규 런칭 이벤트 아시죠? 왼쪽에 일부러 띄워놨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해상도가 안 맞는데도 일부러 띄워놓은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경협주가 쉽게 죽질 않겠죠. 지금 분위기는 조금 타서 간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경협주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밑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오를 때 사는 거 아닙니다. 빠질 때 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일단은 미국장이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를 막고 빠졌거든요. 아까 봤죠? 지금 고가를 막고 빠졌잖아요. 어제 장 초반엔 좋았어요. 미국장도. 자. 여기잖아요. 아. 지금 여기 안 나오네. 자. 결국 이게 위에 막고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이 은봉이에요.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시가가 여기 없고 장중에 터치했다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어제 시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금요일이고 금요일은 또 오후에 또 차익명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전에 좀 눈치보기 장세로 좀 연출되지 않을까 어제 또 삼성전자하고 SK에닉스가 신고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SK에닉스 반등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갈 수 있어요. 일단 외국인 포지션을 조금 봐야 됩니다. 자 문자 한 개만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폴더블 관련지를 좀 봐야 돼요. 폴더블 관련지 IT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기억하시고 폴더블 관련지 봐야 됩니다. 폴더블 갤럭시 폴더 관련지 꼭 보셔야 돼요. 안에 내용 유튜브로 다 떠났고요. 그런 내용 다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종목들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IT가 지금 재평가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포트에 한 종목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자 OLED 뭐 오늘 지금 찌라시 못 들어온게 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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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지금 가스가 걸렸는데 하이스 트리는건 뻥칸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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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내용 자세히 보기 해서 지금 운영자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스윙 데이 트리링도 데이 트리링도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의 발음이 쉽게 사는데요. 가끔 저런 것들은 데이 트리링도 하시나요? 교육이나 문자 발음했어요. 이거 신규 런칭 이벤트를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전문가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평소 때는 10시까지만 10시까지만 오전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만. 그러한 다음에 문자도 같이 병행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고 거기에 보면 스윙 관련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대해서 종목을 스윙이나 아니면 오늘 급등주나 이런 것들을 매매를 같이 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의, 강의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또 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파동 계산기하고 적정주가 계산기 이거를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하는 방법을 그거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60만원입니다. 신규 런칭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드 할부도 가능하니까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떠있는데 그 내용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투 유튜브의 강자가 나타나셨군요. 잘한다고 해서 환경에서 소문듣고 저를 스코어 댔습니다. 잘해야죠. 어제도 그 어떤 분이 이 카드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상로 전문가님이 오셔가지고 한국경제에서도 또 이상로 전문가님이 1등 하시겠니 이 카드인데 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손발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화면이 안 나오고 화면 나와요. 불화수소는 지금 사면 안 돼요. 불화수소는 지금 사면 안 되고요. 오늘 경협주 자 여러분 경협주가 가는 데 다 이유가 있죠. 결국에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장식이 시작됐는데요.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천천히 보면 됩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보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자 오늘 폴더블 폴더블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죠. UTI 그죠? 지금 UTI 그 KH밭에 자 폴더블 어젯밤에도 제가 뭐라 했어요. 폴더블은 봐야 된다. 그죠? 기억나시죠? 어젯밤에 들어오신 분들 자 한 번씩 들어줍니다. 지금 캠트로닉스 자 뉴파오 플라즈마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SFA SNU 자 ICD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IT종목군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KH바텍 바텍이 잘 갑니다. 다시 또 13,000원 이런 거는 좀 봐야 되죠. 이런 거는 최소 이런 자리까지 한번 올립니다. 바텍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별표 4개씩 쳐주셔서 드렸어요. KPM 테크 다섯, 일표 3개씩 쳐주셔서 드렸어요. 자 제가 얼굴이라도 좀 켜고 있을까요? 아침에 얼굴이 띵띵 부어 가지고 아이 뭐 근데 뭐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죠? 한번 그래 얼굴맛 뭐 중년 남자가 다 그래 생겼지 뭐 얼굴이라도 좀 보고 해야지 얼굴도 한번 조금 들어 놓고 자 일단 종목본도 좀 파악을 해야 되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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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티는 그때도 한번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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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중에 다 드릴 건데요. 가입하시는 분들. 28,650원이죠. 하단이 지금 아난티가 얼마냐면 9,750원이거든요. 최소 17,000원까지 한번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 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할 거예요. 지금은 못 믿을 수 있죠. 하지만 터치를 합니다. 터치할 겁니다. 아난티. 시작의 종목분들이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까지는 얘들이 만들 거예요. 지금 세력 이탈이 없었거든요. 이런 자리까지 한번 만들 것이다. 오히려 지금 혹시나 우리가 에코마이스트 갑니다. 에코마이스트. 에코마이스트 현대로템. 현대로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협주 안에서 조금은 애매한 지금 이런 종목분들을 추격 매수를 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비핵화 관련지 봐요. 비핵화 관련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결국에는 이번에 북한하고 만약에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이나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9월 22일이라 했죠. 9월 22일 맞나요? 제 날짜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얘기를 하면 분명히 북한에 대한 비핵화 얘기를 꺼낼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원래는 선조치 후 이렇게 해주는 볼턴이 제안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었다면 이제는 방식이 바뀌잖아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미국도 뭔가를 줄 거란 말이죠. 상호교환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비핵화 관련자들이 계속 움직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봐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딴 쪽만 계속 보고 있었던 것들 시선을 조금 돌려야 됩니다.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바꿔줘야 돼요. 이 비핵화 관련자들은 봐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뭐라 했어요? 폴더블 관련자. 어제 폴더블 관련자. 기억나시죠? 폴더블 관련자. 지금 폴더블 관련자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CPI 필름 관련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면 안 돼요. 폴리미드 필름이라 하죠. 우리 PI, CPI. PI하고 CPI 차이가 뭔지 아세요? PI는 폴리미드 그냥 필름이면 CPI는 뭐냐면 C는 뭐예요? 컬러 리스거든요. 리스라는 게 없다. 컬러가 없는 무색 필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차피 올해는 폴더블, 갤럭시 폴더에 들어가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들어간다 했어요? 안 들어간다 했어요? 이거 안 쓴다 했죠. 뭐로 바꾼다 했어요? 강화유리로 바꾼다 했어요. 강화유리로 바꾸는데 그게 UTG예요. 울트라 싱글라스. 이 울트라 싱글라스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UTI가 있고, 켄트로닉스가 있고, 뉴포프라즈마가 있고. 종목 어떤 관련주 이러면 주주주주주 나와줘야 됩니다. 먼저 제가 저는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봐요. 먼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숲이 어떻게 불이 타고 있는지, 아니면 가뭄에 찌들어 있는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오고 있는지를 먼저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률이 높아집니다. 종목을 검색기로 돌려가지고 종목 나왔다고 그 종목을 막 사면 안 됩니다. 항상 업황이 맞는지,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시장의 먼저 분위기를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IT 종목군요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IT, 통신장비 이쪽이 계속 그쪽이에요. 오늘도 5G 지금 반등 나오죠, 지금. 결국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5G는 죽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G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실시간 방송입니다. 실시간 방송이고요. 그런데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려있고. 무슨 얘기하다가 감기 얘기 나왔지? 까먹었어. 뭐 얘기하려고 해야 되요.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5G는 5G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5G가 간다, 5G가 빠르다. 이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주식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린 주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5G가 왜 가는지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를 알아냅니다.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 언제 올렸었냐면 businessman. 네. 네. 방금 가리고 가리고 투자.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운영이 언제 올렸었냐 2019년 1월 4일날 올려요 1월 4일날 1월 4일날 1월 4일날 미리 5G 간다 5G 관련지 다 봐야 됩니다 1월 4일날 올린거에요 이쪽이 메가트렌드다 보세요 내용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본인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시장이 메가트렌드에요 봐야 됩니다 보세요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초연결성 이 특징을 알아야 돼요 LTE가 속도가 약 500메가 헤드 바이트입니다 이게 5기가로 바뀐 20기가짜리로 바뀐다는거에요 두번째 초저지연성은 뭐냐 하면 곧장 반응을 할 수 있다는거에요 곧장 반응을 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컨테이너 벨트라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이렇게 이제 물건이 공장같은데 가면 이렇게 물건이 지나가잖아요 벨트를 두고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슝슝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시죠 슝슝슝슝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막 눈으로 확인하죠 이상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냐 근데 여기에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달아 놔야지 카메라를 얘는 여기를 찍고 얘는 여기를 찍고 얘는 여기를 찍고 얘는 여기를 찍어요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차차차차 찍습니다 왜? 즉각적인 반응이잖아요 바다다 찍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량을 잡아내는거에요 사람 눈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계로 하는 게 훨씬 더 자동화에 이롭겠습니까?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 초조지연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술이에요. 또 한 가지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깜빡이 안 넣죠.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내줘야 되는데 깜빡이 안 넣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하면 우리나라는 100% 사고 나요. 기계가 대응을 못해. 왜? 얘가 깜빡이도 안 넣는데 갑자기 들어와. 어떻게 돼요? 사고 나겠죠. 그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결국에는 즉각적인 반응. 깜빡이 안 넣고 들어와더라도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들어왔다. 이런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조지연성이라는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초연결성. 사물마다 사물인터넷의 기본은 모든 사물마다 하나씩 다 우리 인터넷에 대한 칩을 심는 거예요. 그것을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하철을 탄다.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서울에 지하철을 탔을 때 출퇴근 시간에 탔다. 구호선 탔다. 열받죠? 이래 가잖아요. 사람 너무 많아서. 진짜 막 한 번씩 땀내 쩌든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휴대폰 와이파이 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휴대폰도 잘 안 돼. 왜 안 됩니까? 초연결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와이파이는. 그런데 이것이 초연결성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더라도 인터넷은 끊기지 않아요. 모든 사물을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니. 무한대의 영역군이 돼버린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연결성은 결국 사물인터넷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거고 초조지연성은 자율주행과 그리고 앞서 얘기한 공장 자동화에 대한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5G가 반드시 대조하지만 사물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고 5G가 대조하지만 공장 자동화 가능하고 5G가 대조하지만 이런 자율주행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이 고튼을 했던 것이 이런 건데요. 지금은 5G 관련주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서비스가 잘 안 돼요. 여기는 잘 안 터져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네트워크 장비는 아직까지 깔릴 때가 아니죠. 뭐부터 깔려야 되냐.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뭐라 했어요? 독립운동은 안중군 5G는 안중기 아시겠죠? 안중기,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이렇게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안중기입니다. 먼저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부터 종목군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지국을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중계기를 세워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5G가 안 터지는 곳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중기가 돼줘야지만 그 다음에 내 장비 바로 네트워크 장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지국이나 중계기, 안테나가 안 깔렸는데 거기에서 네트워크 장비 깔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먼저 안중기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독립운동은 안중군 5G는 안중기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개념을 먼저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G 안에서도 기지국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잘 간다는데 그럼 거기 안에서 안 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따지고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지금 시장에서 검색기 나왔는데 딱 보니까 차트 너무 예뻐. 그런데 이 종목이 은행주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되죠. 지금 초조금리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한 번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은행주를 사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에는 오늘은 또 폴더블 갤럭시 폴드가 어제 2차 예약 판매가 마감됐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안중기. 원래 근데 이렇게 제가 외우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개를 탁 던져주면 사람들이 아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별로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가 봐요.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아재 개그인데 아재 개그 일종의 일종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일신호 일신구호님이 얘기하신 몇 개 팔지도 않아서 10분 만에 완판 몇 개 팔지도 않았지만 완판됐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특히 유럽에서도 어제 완판됐어요. 유럽에서도 지금 해외에서도 완판됐어요. 갤럭시 폴드가 갤럭시 폴드 해외에서 완판 갤럭시 폴드가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딱 나오는 단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갤럭시 폴드가 키워드가 미래를 펼치답니다. 미래를 펼치다. 저는 지금 어차피 이게 보면 물량을 많이 찍어내지 않았거든요. 조금 찍어냈어요. 조금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맞아요. 우리가 기업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1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얘기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갤럭시 폴드를 만든다 했을 때 중국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는 어디서 만든 거냐 이건 중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건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구매 욕구가 생깁니까? 구매 욕구가 안 생기죠. 이거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억지로 막 이래 해놓은 것 같이 봤죠.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갤럭시 이렇게 조금 휘어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도입해서 조금 휘어지는 삼성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였고 LG는 이렇게 휘어지는 거였어요. LG는 세로로 그리고 삼성은 가로였어요. 이렇게 휘어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커브드 휴대폰은 다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만든다 했을 때 LG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계획이 없다 했어요. 계획이 없다. 삼성이 과연 이게 잘 될 거라고 해서 시작을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자기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전치기밖에 안 된다. 하지만 얘네들은 그 결정을 왜 했겠습니까? 얘네들이 1위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위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1위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시장을 선도를 하기 위해서 그걸 시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왜? 성공했을 때는 본인이 글로벌 표준이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를 출시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출시했던 아까 봤던 이거를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저렴하다고 해도 이걸 사겠어요? 안 산단 말이에요.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갤럭시 폴드보다 더 잘 만들면 내놓겠지만 그것보다 더 못 만들면 내놓지도 못해요. 이게 1위에 대한 유전자예요. 삼성은 1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거죠. 기업은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했는 걸 가지고 얘네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재화를 만들어내고 투자를 하고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기업이 또다시 이유를 추후에 대박이 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가 돼줘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체온가에 넘어가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걸 했었는데 사실 LG전자는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발을 뺐잖아요. 우리는 계획이 없다. 좀 더 지켜보고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보다 또 뒤쳐져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위 유전자거든요. 1등과 2등은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1등해야 돼요? 2등해야 돼요? 1등해야 되죠. 하는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지 마라. 1등은 급등한 종목을 급등하기 전에 사는 거지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걸 쫓아가는 것은 2등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까 전에 5G도 지금 살지 마라. 1월 4일 날 했는데 왜 지금 사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 다 살 때 왜 사냐. 남들 사기 전에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사줘야 되는데 왜 지금 사서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남들이 사기 전에 사줘야 돼요. 남들이 사기 전에. 오늘 폴더블 휴대폰도 또 다 같이 오르죠. 폴더블들도.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뻥을 못 칩니다. 자, 보십시오. 폴더블 언제 하는. 폴더블 일주일 전에 이미 폴더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종목 봐야 된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지휘에 판단하면 된 거예요. 지휘에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이 때 우리가 이걸 캐치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었으면 오늘까지 해서 이미 수익이 15에서 20%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져야 돼요. 주식은 미리 재료를 선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선점하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점을 해서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저 혼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의 거대한 집단 지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5초 광고 이거 보면 이론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수소차 수소차 완벽 정리 분석 수소차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항상 항상 처음에 원리를 같이 해요. 원리 어떤 원리이냐 이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외우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보세요. 2018년 12월 19일이에요. 12월 19일 12월 19일 입니다. 이 이후에 다 올랐죠. 이 이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할 수 그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후에 위치한 인기자로 그리ermine 교환 일루 그리 선 이루시 루시 이루시 세대야 12월달, 수도차 12월달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12월달에 있네요. 10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시장이 좀 특별하고 그러면 더 할 수 있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하고 나시면 10시까지인데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하면 더 합니다. 미코, 제가 이 방송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노우스님 미스코리아처럼 그런 종목이다. 미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이걸 몇 번 했었어요. 제가 이 미코를 2018년에도 3번 했고 아니, 2018년도에 계속적으로 최근에 추천을 총 5번 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딴 건 안 사도 이건 사야 됩니다. 이 종목이 300% 올라가죠. 이 이후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300% 먹고 난 다음에 지금 몇 개 까먹었습니다. 그래도 W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300% 먹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12월 달이에요. 5G는 더 심해요. 5G는. 1월 달이 여기예요. OE 솔루션이 1월 달 여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600% 오른 거니까. KMW는 1월 달이 여기입니다. 만 원이에요. 그게 이게 700% 오른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재료를 선점을 해야 돼요. 재료를 선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갈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들고 있어야 돼요. A스테크 보십시오. 제 강의는 하는데 여기서 팔았어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12월 달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약 2배 갑니다. 우리 개인 투자는 여기서 파는 거죠. 물려있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있다가 내려갔다가 혼놈이 여기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거든요.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님이 누구한테 있다 했어요?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DNA가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불법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외적인 거 그거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삼성전자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줘야 돼요. 우리도 그런 DNA를 같이 배워줘야 됩니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어줘야 돼요. 지금 LG전자가 자 지금 LG전자가 이제 이제 특허등록을 했는 게 뭐냐 보세요 여러분 LG전자 LG디스프레이 특허등록을 했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거 결국에는 늦게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똑같잖아 결국 삼성이랑 결국에 또 똑같은 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두 번 접는 거고 LG전자 세 번 접는 거예요 그 차이지 결국에 얘네들 또 접히는 거 만들 거잖아 근데 삼성전자가 폴더업을 만든다 했을 때 LG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롤러업을 하겠다 말리는 오일이 만들겠다 했잖아요 근데 롤러업은 한계가 있어요 말려가지고 어떡할 건데 접는 거는 휴대가 가능하지만 말리는 건 휴대가 안 되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이 방식이 삼성전자에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폴드는 상당히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혁신이 되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생활의 체감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 생활이 뭔가가 편의성이 변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실적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 우리가 메가 트렌드의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5G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5G 기술적인 혁신이 있죠 왜? 초연결성, 초저지연성, 초고속성 이 세 가지의 특징만으로도 충분하게 잘해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생활이 체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와! 더 빠르다 되잖아요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실적으로서의 변화 나타나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뭡니까? 메가 트렌드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갖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갖춰진 종목은 쉽게 안 죽습니다 쉽게 안 죽어요 메가 트렌드는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길게 나타나요 그런 거를 우리가 판단해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제약바이오가 지금 무너졌겠습니까? 제약바이오가 기술적인 혁신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내 생활이 체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내 생활이 체감이 되려면 3상이 성공하고 식약처 통과가 돼줘야지만 내가 그 약을 먹어보든지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임상과정이고 아직까지 3상토가 안 되고 아직 2상이거나 1상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5지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적에 대한 변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메가 트렌드가 그냥 메가 트렌드 이런 메가 트렌드 이상으로 메가 트렌드 가는데 그 메가 트렌드 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시장의 주인공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님 누구한테 있다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선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어요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을 들어보자 이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 여러분들 돈 많아요?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가를 올리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그쪽에 사놓자 대신에 거기에 대한 분석은 내가 할게 여러분들 따라 오시라 그거예요 우리의 집단지성으로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을 컬렉트하자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도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이야 뭔가 좀 되겠는데 생각이 들잖아요 시장은 인위적인 거거든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세력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수급에 대한 주포, 주식에 대한 주포들이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협주를 보면서 야 경협주 언제 사야 되냐 경협주 언제 사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지금 보면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 없어요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결국 근데 그런 종목군도 움직이거든요 지금 경협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이 종목군들을 따라서 또 막 산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미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 판단을 하고 있어줘야 됩니다 항상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시장이 빠질 때는 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시장이 빠질 때 우리가 별로 신경 자체는 안 써요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시장이 빠진다 시장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잠깐만요 아까 전에 뒤에 장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유튜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된 시장이 빠질 때는 다들 이해를 해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이 올라갈 때 소외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주식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 주식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가 욕망은 뭐냐 이 복잡한 주식 시장을 단순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기를 이용한다든지 기법을 이용한다든지 최근에 정말 검색기 그런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단순 도식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과연 주식으로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단순화되는 과정 말고 그렇게 단순화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차라리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시장은 단순화될 수가 없구나 대신에 차트라는 것은 둘 중에 한 개죠 오르거나 빠지거나 하지만 업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할수록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화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세를 넓게 볼 수는 있어요 아 이런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검색기를 돌려가지고 나왔던 종목분들이 시장에서는 그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은 업황이 안 좋았다 그러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여러분 차트 패턴이 똑같더라도 업황이 안 좋거나 수급이 안 좋으면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않아요 결국은 차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업황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메가 트렌드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내가 체감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판단하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발당근 지 5월 10년 MTN 방송에서 이상훈 대표를 올 3월에 만나 쏠쏠하게 수익을 냅니다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중요한 에피스만 콕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수소차 관련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수소차 관련주도 이 질문이 뭐냐면 수소차 관련주도 수소 관련주도 5G처럼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수소차라는 것을 우리가 수소차를 보기 전에 먼저 전기차에 대한 과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전기차를 잠깐 볼게요 그럼 포스크 케미칼 이런 종목권들이 언제 올라왔냐면 2017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2016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오를 때 요건이 존재했죠 요건이 먼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있는 거 아십니까? 요즘은 대부분의 아파트 다 생겼어요 아세요? 어느 순간에 다 생겼어요 어느 순간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이마트에도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히익 차 소리가 이래요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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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뭐예요 그거? 모토도로 가는 적입니다 우리가 디젤차는 수입차도 그렇고 국산도 그렇고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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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밖에서 계속 그 소리가 납니다 안에서는 잘 안 듣겨요 수입차 방음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밖에서 보면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ra 그래요. 우리가 농담삼아 BMW 5시리즈 이런 것도 오딸이라는 거거든요. 오딸달 소리가 탁탁탁탁 거린다고. 그런데 그 정도로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도 보면 소리가 치치치치치 계속 납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예요. 앞에 모터가 달려있거든요. 그런 거는 평소 때는 소리가 안 나죠. 그런데 이제 밟으면 싱 이래요. 그런 차들이 어느 순간에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내 눈에 많이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 아파트까지 충전소가 딱 생길 때는 늦은 겁니다.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5G 휴대폰 쓰시는 분 1번 한 번만 눌러보십시오. 6번 눌러보세요. 나는 5G 휴대폰이다. 6번 눌러보세요. 6번 나는 5G 휴대폰이다. 6번 한 번 눌러보세요. 숫자 6. 숫자 6번 한 번 눌러보십시오. 나는 5G다. 지금 유튜브하고 지금 보면 한국경제TV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약 900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900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 중에서 5G 쓰시는 분이 1, 2, 3, 4, 5, 6, 7, 8명. 8명이에요. 지금 우리 900명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유튜브하고 여기 한국경제TV하고 합쳐서 900명 정도 되는데 600명이란다. 1, 2, 3, 4, 5, 6, 7, 8, 9명. 8명, 9명 씁니다. 많이 써요 안 써요? 아니 많이 안 쓰죠. 이런 것들은 더 가요. 그런데 전기차는 지금 주가가 어때요? 우리 아파트까지 생겨버리니까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죠. 보급이 많이 되고 내가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전기차는. 전기차가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2017년부터 2017, 18년.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3년 동안. 3년 동안 올라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포스쿠키만 뿐만이 아니라 읽지 못해야 할지 보십시오. 2017년, 18년 똑같이 움직였어요. 어때요? 2017년, 18년 다 똑같이 움직였어요. 다 똑같이 움직여요. 2017년, 18년 똑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코스모 화학도. 코스모 신소제도 2017년, 18년. 코스모 화학 2017년, 18년. 다 흐름이 똑같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2년 전에 전기차가 간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2016년 말에 제가 MTN 그때 모니투데이 방송에서 뭐 잡지 이런 거 내는 게 있어요. 거기 기고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종목을 전기차를 봐야 된다. 삼성 SDA하고 LG화가 적어서 냈어요. 전기차가 시장에 간다. 그게 2016년 말입니다. 2017, 2018년 2년 동안 올랐어요. 지금 전기차를 본다? 바보죠. 우리 집 아파트 밑에 보니까 생겼더라. 지금 전기차 이제 가는갑다.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다 되는 거예요. 선반영이. 지금 만약에 5G가 이 900명 중에 800명이 쓰고 있다. 그럼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안중기가 다 깔렸단 말이에요. 안테나, 중개기, 기지구 다 깔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기업은 신규 발주가 들어가지만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신규 발주 들어갈 게 없어. 왜냐하면 다 쓰고 있는데 잘 터지니까 다 쓰고 있겠지. 전기차는 마찬가지예요. 신규 발주가 들어가져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신규 발주가 이전만큼 폭발적 늘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수소차 있잖아요. 수소차. 제가 수소차 카페를 가입을 했는데 이건 넥소 카페입니다. 주식 때문에 별거 다 했죠. 이걸 보는 거예요. 충전소가 상태가 어떠냐. 실시간 라이브 현황 보면 아예 어디지? 그때 떴었는데 라인이 뭐야. 이렇게 이제 뭐 나와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전에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지금 어디에 봐요. 뭐 여기에 라이브 현황 해가지고 그때 나왔었는데 뭐 지금 어디에 충전이 되고요 어디에 충전 안 되고요 뭐 그래요. 지금은 충전소가 지금 많이 없어요. 서울에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여의도에 생긴 이제 세 개예요. 경기도에 없어. 우리 동네도 없어요. 그런데 수소차 넥소는 팔려요. 충전소는 없어요. 아직. 정부 정책은 더 간대. 그런데 여기 충전소가 없어요. 심지어 웃긴 거는 한 번씩 이런 양재 같은 데 있잖아요. 양재 스테이션 가가지고 거기 기다리다가 대형 버스 한 번씩 온대요. 충전해버리면 뒤에 차들이 충전을 못합니다. 수소는 기체거든요. 휘발유는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넣을 때 압력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많이 충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만땅이 안 돼요. 100%가 안 찹니다. 한 번 처음에 딱 충전을 하는 사람 100%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97%, 98%, 그 다음은 95% 이런 식으로밖에 충전이 안 돼요. 기체이기 때문에 한 번 빠져나갔잖아요. 기가 된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압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충전소가 지금 보급이 잘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과연 안 올라갈까? 올라간다 봐야 되죠. 올라간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올라간다.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만들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9시 56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이제 메가 트렌드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9시 56분인데 우리가 잠깐 쉬고 그 시간에는 원래는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좀 이따 시작할 때 받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쉬고 20분 쉬고 10시 20분부터 처음에 질문을 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적정주가 계산기하고 주가 반등 계산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런칭 하시는 분들한테 런칭 이벤트로 적정주가 계산기하고 주가 반등 계산기를 드립니다. 공짜로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하는 전문가입니다. 유튜브 보시면 좋은 정보가 무지 많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그냥 많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머리를 한참 굴릴 나이기 때문에 공부에 주식은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시장을 좀 보시고요. 딴 데 가지 마시고 20분 동안 잠깐만 쉬고 또다시 진행을 할 테니까 조금만 쉬고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속보 나왔어요. 방금 속보 나오는데 파주 농가 도구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바닥이죠. 지금 종목군들이 돌아가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 맞죠? 오늘 자리에서 팔 맞는다 했죠? 지금 종목군들이 다 돌아오거든요. 지금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쪽이 지금 속보 들어왔어요. 1분 전 속보입니다. 경기도 파주 농가 두고 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지금 들어왔다. 좀 이따 유스 나올 거예요. 제가 유스보다 조금 더 빨라요.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스케이석스 시장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오늘 5G가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농가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왔다. 저 이상로입니다. 큰 손님 저 이상로예요. 제 책임 없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빠졌을 때 그거는 이제 일부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잘 못 뭐랄까요 잘 그걸 안 해주려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한마디로 손절하고 나가라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손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손절하면 안 된다 얘기했던 건 그것 때문이죠. 이런 수급 주포들 주식의 주포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백신 제도 지금 다 반등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적정 주가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정 주가 계산기하고 그리고 조정판원 계산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제가 적어놓은 게 한 게 있을 건데 이건 어떻게 이게 뭐냐면 일단은 적정조가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실적, 반기실적, 3분기, 결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EPS라든지 PER, 그런 매수밴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요. 그거를 분기 단위로 제가 계산식을 넣어가지고 분기 단위로 EPS라든지 PER 밴드 가치를 구해서 업종에 대한 PER를 넣었을 때 적정조가가 얼마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계산기라고 보면 되고요. 반갑습니다. 서울금지에서 뵙고 오랜만이네요. 오랫동안 저를 봐오셨네요. 그리고 주가 반등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세력이 이탈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런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에 따른 반등이 일정 부분까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사도 될까요? 하셨는데. 아니요. 아침에 좀 사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괜찮죠. 계속적으로 이슈는 나올 거예요. 이슈가 쉽게 꺼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은 먼저 주가 반등 계산기를 한번 같이 보면 일단 우리가 이글뱃 잠깐 볼까요? 이글뱃. 이글뱃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글뱃이 여기 빠지는 자리들. 주가가 이제 빠질 때 반등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리인데요. 일단은 적정조가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적정조가는 수식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실적을 보고 그러면 뭐 어떤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기업이 있나요? KMW랑 어디서 볼까요? KMW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반기 실적이죠. 반기.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판간비를 제외하고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밑에 기타 이익, 기타 손실, 금융, 수익 이런 거 빼고 뭐 다 하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 되거든요. 단기 순이익은 이제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저는 줄어봅니다. 영업이익을 같이 보시면 뭐 영업이익이 이 80 이걸로 해볼 거예요. 분기로 해볼게요. 그러면 발행 주식수가 얼마입니까? 21387 뒤에 공색에는 수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대로 쳐두면 돼요. 요거대로 3구치고사 주식수 가격이 7만원입니다. 7만 5,900원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이 되면 분기는 이걸 보면 되죠. 현재 EPS가 얼마고 거기에 PR 밴드가 얼마다. 거기에 대한 주가가 원래 이 가격이 이거는 그냥 기존적으로 10배로 한산되는 가격이고요. 현재가 이제 13.5배인데 지금 5G 업종 평균이 한 15배 정도 됩니다. 15배. 아직까지 저렴한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반기 실적도 같이 요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80363 901 요렇게 하면 18.7배 요렇게 형성됐다.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가 일정 부분 KMW를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형성돼 있다. 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저는 왕광공 초보인데 이제 겨우 유튜브 주식이 무엇인지 알게 된 왕무식 경제 원시족인데요. 선생님 강의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나 KM 사용을 할 수 있어야 강의를 듣는 게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아 그 스마트폰으로 다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은 다 되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가능하세요. 할인 아니 뭐 할인 반등 뭐 그런 걸 그런 거를 어차피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유튜브 형상을 찍어놓은 거고 그런데 굳이 그게 지금 오른다 해서 그거를 신경 쓰시는 필요는 없어요. 오를 때 되면 오른 전까지 그냥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정고점 부근에 한번 끊어야 돼요. 지금 한번 이익실화 하시는 게 맞죠? 더 단단한 것도 있지만 일단 한번 끊어주는 게 맞아요. 일단 정고점 부근이잖아요. 한번 끊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윗고리가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빠져서 한 번만에 이걸 뚫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 앞에서 나왔던 것은 일부 차익매물이 분명히 섞여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마니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는 주식 파동을 계산할 수 있는데 고가가 얼마입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할인 올라가는 거 중요한데 이거에 더 중요합니다. 이걸 보세요. 집중합니다. 집중 보십시오. 1,720원이잖아요. 1,720원이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623원이잖아요. 반등 최대가 얼마입니까? 1,300원이고 반등 최소가 1,040원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땅 여기까지 올라온 게 보이세요? 이걸로 이제 목표가를 구하는 거예요. 세력이 이탈되지 않은 세력이 이탈되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이런 종목군은 반드시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올라와서 움직임이 또 빠졌죠? 여기서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예요? 1,390원이죠. 하던 얼마입니까? 710원이에요. 710원. 그러면 1,130원 970원인데 1,130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 1,130원대 지금 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래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에서 오늘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되는 거죠. 1,420원에서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추세적 부분으로 넘어왔는 거예요. 추세적 상승으로. 이거는 이제 조정파동이 아닌 겁니다. 추세적으로 바뀐 파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주가 반등 계산기 안에서 갖춰져 있는 구간을 우리가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갈 때는 추세적 상승으로 바뀌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추세적 상승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건 오늘 단기고점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 단기고점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인도 할인도 여기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빠지잖아요. 4,170원에서 2,225원까지 잘 보세요. 이것만 있어도 반등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뭐 3,000원에서 3,430원인데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이 로직이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에요. 모든 종목 다 됩니다. 다 되고 대신에 세력이 이탈되지 않은 종목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 파동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잠깐 보시면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걸 봤다. 즉 9만 9,100원이었잖아요. 위에가 9만 9,100원이잖아요. 밑에가 5만 7,498원. 반등 채소가 7만 3천원 7만 3천 3백원 7만 3천 4백원 8만 3천원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서 한 번 끊어줘야 된다. 이런 데까지는 반등 넣었는데 이런 데에 한 번 팔아줘야 된다. 팔아줘야 되죠. 매도해야 되는 자리죠. 매도. 그리고 여기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세력이 이탈이 없었으니까 7만 6천 5백원 밑에 3천 7백7백원 3만 7천 7백원 얼마예요? 5만 2천 5백원에서 6만 1천 6백원입니까? 이 자리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이 정도를 표시를 해놓고 여기 한 번 또 걸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서 샀으면 여기서 한 번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기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여기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수식 자체로 우리가 이렇게 세력이 이탈되지 않은 종목군이 빠졌을 때 반등이 어디까지 나온다는 것을 미리 미리 계산을 해서 알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낙폭가대가 있으면 그 종목을 구해서 보유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반등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하단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군은 반등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이 우리가 3만 7백원 이거 셀티로데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3만 7,7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37% 정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37%면 엄청나게 크죠. 여기서 안 사더라도 여기서 샀다면 그래도 한 30%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가 반등 계산기 이거는 수식을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서 넣기만 넣으면 돼요. 이제 고가와 석가를 뭐 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뭐 AC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하고 싶은 종목 있으신 분들 적정 주가도 할게요. 잠깐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거는 반등이 이미 나왔고요.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으니 반등이 나온 거 성립이 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를 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6만 1,800원 여기 이게 말 그대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적용을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 반등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 반등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6일 5만 원 4만 3천 원 자 이렇게 걸리죠 먼저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여기서 항상 거래가 터지면 걸리죠. 이게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 얘들도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걸리는 게 한번 보이시요? 안 보이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일반 절반 정도는 팔아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5만 원까지 보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또 팔아야 되죠.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반등 파동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에 대한 반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절반 팔고 나머지 부분을 또 절반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여기에 만약에 잡았다면 3만 4천 원 잡아가지고 4만 3천 원까지만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 자체가 3만 5천 원에 잡았다 할까요? 그러니까 22%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 4만 9천 6백 원 팔았다. 나머지를 40%입니다. 많이 못 써요. 자 이제 여기서 뭐 더 가는데 이건 큰 의미를 두기 힘들죠. 어차피 파동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추세적인 부분으로 넘어왔는 거예요. 이녹스 첨론 소재는 이제 추세적 상승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옆으로 행구하면서 이 자리를 이제 다지는 거죠. 의미 있는 자리였죠. 이 자리가. 이 밑에 저 마찬가지죠. 이 밑에 자리를 안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동을 이걸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조정 파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것은 아직까지 추세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추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녹스 첨단 소재들로 조만간 한 번 이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맞다.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및 종목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게 종목 상담이 아니고 파동에 대한 계산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종목 상담을 해드렸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조정 파동에 대한 부분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조정 파동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냥 종목 상담을 해드린 게 아니에요. 문의 대기가 한 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신세기 인터내셔널 잠깐만 한 번 볼까요? 제가 뭐 한 번 종목을 제 스스로 한 번 골라봤어요. 이런 거 한 번 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한 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빠졌을 때 여기 이걸 이제 한 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도 빠지는 것은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16만 5천 원은 일단은 고가는 형성되어 있고요. 저가는 5만 9천 6백 원 12만 5천 원 12만 4천 8백 원 10만 원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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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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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렇게 오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넘어온거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반등에 대한 포인트까지 반드시 온다는게 바로 주가 반등 계산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금도 있어요. 필룩스 이런것도 세력이 이탈이 없이 그냥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거는 시간이 걸리는거지 결국에는 또다시 이런 상승추세로 조금 돌릴 수 있겠죠. 서연이야 이런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동적으로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구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빠졌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반등 나오고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대로템 자 요것도 결국에는 지금 여기 고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 요자리가 이제 2만9천8백원인데 131,3,8,5,9 2만원, 2만4천원 2만3천5백원 2만5천5백원 2만5천5백원 그죠? 자 어때요? 19,9백원 2만5천5백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걸리잖아요. 거리랑 보이십니까? 파주농가 파주농가 두 곳에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사은품으로 요번에 처음에 런칭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 이제 런칭이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지금까지 다 계속 뭐 한국경제TV 빼고 다른 데서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구독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근데 또 한국경제TV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한국경제TV 모를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한국경제TV가 메이저리그거든요. 메이저리그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안 썼던 무기들을 비밀병기들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다 꺼내서 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야지만 제가 또 여기서 정말 좋은 성과를 또 낼 수 있는 거니까 적정주가함이 주식파동 계산 프로그램은 1기 교육생 분들께만 드린답니다. 그래서 1기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니까 꼭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겁니다. 신기해 신기하죠? 신기하죠?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들리시죠? 제 목소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들리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적정주가는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주가 붉은충격님은 그 스피커 볼륨을 조금 한번 올려보세요. 어차피 안 느끼는데 스피커 볼륨을 올려도 그 말을 한다고 그분이 들을 수가 없네요. 아 잘 들려요. 네. 아 그렇네요. 정신이 없네. 아니 한국말이 장난하기가 딱 좋아요. 진짜. 뭐 적정주가 계산기는 어떤 실적에 있는 종목 또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UB VELUX OE 솔루션 OE 솔루션 아까 전에 저런 주가 반등 계산기는 한 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필수품으로 한 개씩 챙겨놔야 되는 사실. 저걸로 100% 매매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저런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주가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그런 목표가를 알고 대비를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무작정 올라가면 어 지금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 정도까지는 반등 넣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또 들고 있을 수 있죠. 자 OE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유료 강의 안에 재무제표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 유료 강의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이 부분을 봅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냐 하면 1,6,5,2,9 6,1,4,2,5,4,5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개선하려고 머리가 아파요. 주익수 얼마에요? 7740 770만 주자 쭉 가구 58200 자 그러면 이거는 분기 실적을 봤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지금 얼마인거에요? 자 분기 EPS 8540인데 분기 실적이 6.800 6.800 이런거는 상당히 저렴하죠. 아까 전에 KMW가 동작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가가. 이거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이런 박스를 만들고 추가적인 주가가 더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걸 반기로 따졌을 때 본다면 26265 발음이잖아요. 26265 099885 이거 반기니까 8배이죠. 8.5배. 근데 아까 KMW는 12배 16배, 12배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지금 OE 솔루션이 좀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얘네들은 최소 65800원 이상까지 올라가겠죠. 8배. 이거를 10배로 바꿔가지고 6786.85 아까 전에 업종 PR이 15배 최소 10만원을 가주는 주가입니다. 이런 거는 OE 솔루션이 최소 10만원까지 가질 거예요. 그 정도를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과정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네트워크 장비 내장비 관련주들이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계속 쭉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또 뭐 메가트렌드 교육 시청 방법은 와우넷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한국경제TV 회원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 또는 컴퓨터로도 보실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시간이 꼭 그 시간에 들으시는 게 아니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또 해볼까요? 또 뭐 다른 기업 뭐 제가 제가 골라볼게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밑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LG 하우시스 볼까요? LG 하우시스 LG 하우시스 이거는 100만원 이런 큰 기업들은 재무제표로 보면 공이 조금 부족할 때 있어요. 이런 거는 단위 자체가 좀 다릅니다. 100만원 단위예요. 단위가 100만원 뒤에 공이 6개가 더 붙는다. 이 말이죠. LG 하우시스 자 이거 얼마입니까? 2973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주식수가 이거 보는 거예요. 8968,000 8968 거기에 62,300원 4.7배 엄청나게 지금 저기 여기서는 바닥을 다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기도 같이 볼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지더라고요. 40694 6.8 8배 9075.1 7만 2,000원 7만 2,000원 여기도 한 이 정도까지는 얘가 한번 올라갑니다. 여기가 바닥이라 봐야 돼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적정조가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을 토대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자리 밑으로 더 이상 안 빠진다. 실적이 괜찮았을 때 그러면 만약에 올라갔던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다. PR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분기가 그러면 그때는 조금 고평가 논란 고가 권역에서 빠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알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런칭해서 반등파동하고 적정조가 계산 이거를 일기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데요.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혹시나 불법으로 배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유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얼굴을 불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시면 안된다. 그거를 꼭 소장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을 하시겠죠. 따로 이렇게 복살하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또 서로가 얼굴을 불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일기 수류 생애기만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조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제 삼성마이 로직스에 잠깐 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죽어서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죽을 거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런 가격대를 미리 파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럼 여기에서 55만 6천원 밑에 281 000 386,000원 45만 천 원 어때요. 여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더라. 빠지고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위까지 한번 터트리죠. 이건 그럼 물어봐야 되요. 원래는 이렇게 돌파가 되어줘야 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넘어서버리지. 넘어서데 거래는 터져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익실에 물량이 될 확률이 높다. 그 그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여기 못 올라가죠. 죽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죽어 가는 거예요. 중기 안전한 자리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죽과 반등 계산기는 이렇게 반등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급등하기 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 안전한 자리라고 보기 힘든 게 지난주에 폴더블 관련주를 추천을 했었죠. 그런 종목 건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중기 안전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슈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재료를 선점해서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길목을 우리가 미리 선침해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KH 바텍이나 이런 것들 지난주에 다 했던 거죠. 보면 유튜브에도 다 이렇게 올려놨 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미리 보십시오. 폴더블 관련주 미리 하죠. 이런 것들을 사는 개념 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운영 방법은 제가 정말 한국경제 빼고는 다 한 번 다 있어 봤습니다. 일단은 적가군요. 급등하기 전에 그런 자리를 공략을 한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티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장기나 단기에 따라서 이익 실현에 대해 극대화가 가능하죠. 단기로 살짝 올랐을 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미리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나는 진득하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길게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종목이 오늘 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15% 정도 수익이 났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할 거냐 15% 먹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그거는 이제 각자 본인의 판단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리딩을 해드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 나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는 못해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매수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할 때 뭐 4, 5% 정도 수익이 나왔던지 왓따따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먹고 그냥 에이 그래 조금만 먹고 팔지 뭐 또는 더들고 있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야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것이 오르고 사기 때문에 사고 난 다음에 올라도 본전보다 조금 더 위에요. 수수료 빼고 나면 거의 본전치기입니다. 1, 2% 왔다 갔다 그래요. 팔까? 지금 팔까? 그냥 천 원 먹고 팔까? 아니 좀 더 들고 있을까? 들고 있으면 빠져버리죠. 에이 그러면 또 조금 손해보고 팔아버립니다. 그것은 잘못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급등하기 전에 잘 사게 되면 팔 때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일단은 팔 때 고민을 한 가지로 하는 거잖아요. 조금 먹을 것인가 많이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고 난 다음에 손해보고 팔 것인지 수익을 보고 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항상 재료를 미리 선점을 할 수 있어줘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럼 오늘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커 이런 것들도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이 종목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오늘 같은 장면 파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밑에 들고 있어야 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T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더 들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끊자. 여기서 한번 끊자. 발병이 더 하더라도 일단 한번 끊고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구간에서 보유를 하게 되면 여기서 몇 번 가져야지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이제 나중에 수익으로 연관될 수 있거든요. 더 가면 더 갈 수 있지. 그런데 팔았는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닌데. 다른 거로 또 하면 되지. 그런 부분으로 가능한다는 거죠. 어차피 여기에서 샀다면 이 가격 자체가 이미 30%의 수익을 먹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밑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손절도 잡죠. 그래서 장기와 단계에 따라서 이익 실현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종합적인 고려를 한다. 이 말이 업황을 여러 번 이렇게 같이 봐서 우리가 돌입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타이밍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보고 캐치를 한다. 그리고 손절은 손절은요. 한 종목당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개념이 조금 다른 게 만약에 6% 프라즈마다 종목이 그러면 여기서 이런 자리에 삽니다. 손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하면 손절은 어디를 잡으면 될까요? 그럼 이런 자리가 깨지면 팔아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더라도 손절 라인이 한 4% 정도 나와요. 여기 깨지면 그때는 다시 기회비용을 살려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자리를 하니까 손절하더라도 그 가격에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것이 이런 데서 이제 사게 되죠. 그럼 손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5에서 깨지면 합니까? 10에서 깨지면 해요? 20에서 깨지면? 60에서? 계속 쪽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팔고 나면 그때부터 주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에 다르다. 저가 권역에서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JC푸드 이런 것도 CJC푸드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잡아줘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는. 왜? 손절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절 여기까지 다시 한번 터치하면 죽여야 된다. 여기 터치하면 2650원까지 터치하면 죽여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여기 팔아버리거든요. 일단 넘어갈 줄 안 넘으면 모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저항이 잡혔잖아요. 또 이게 넘어가면 나중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손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것이 저도 조금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오래되신 분들은 한 9년 정도 저하고 인연을 맺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 그분들이 그 전에 할 때 얘기가 정말 잘합니다. 주식을. 아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포트에 10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의 비중을 실어가지고 잘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비중이 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종목이 한 마이너스 70%가 빠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아홉 번 잘했지만 한 번 실패로 인해서 내 포트가 오히려 죽어버려요. 다른 종목은 천만 원치밖에 안 샀는데 이 종목은 5억을 샀어요. 이 종목이 죽어버리니까 포트가 죽어버리죠. 미련이라는 걸 가지면 안 되거든요. 주식을. 본인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회원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나도 틀린다. 틀릴 수밖에 없다. 사람이잖아요. 100%가 어디 있어요. 틀릴 수밖에 없다. 다만 틀려도 한 번 봐주라. 봐주면 내가 다음에 더 잘해볼게.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거를 통계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이때까지 하면서 제가 이게 증권사 거라서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실패를 합니다. 통계를 내봤는데 성질과 터치하고 올라온 거랑 그냥 틀렸다. 이렇게 해서 했는 건데 그러면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그렇게 했을 때 보면 50억 번 중에 50번 성화하고 그 중에 9번 틀렸어요. 9번 손절과 터치했습니다. 승률이 한 84% 정도 돼요. 이렇게 항상 이 정도 나오죠. 터치하고 올라가는 건 틀렸다고 합니다. 한 종목 비중은 우리 늘고수익 늘고수익님이 한 종목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종목당 비중은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중을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적게 하시는 분들은 1200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24억 정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은 비중이라도 비중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게 제가 잡아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대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게 금액을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혹시나 해서 말이 좀 그런데 한 종목당 아니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또 이게 그런 법적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종목당 그래도 저는 종목당 만약에 이렇게 편입을 하면 그 종목당 적어도 그래도 한 장 이상씩은 사는 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너무 적게 하면 주식을 조금 자기가 사면서 부담을 좀 대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천만 원 밑으로 한 종목을 사버리면 큰 의미를 좀 두기 좀 힘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500만 원으로 한 종목을 샀어요. 10% 아니 5% 수익이 났어요. 5% 수익 나면 500만 원에 5% 수익 나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에 5% 5 5만 원 25만 원이네 25만 원이죠. 25만 원 큰 의미를 두기 좀 힘들어요. 이번 달에 그냥 25만 원 용돈도 생겼다. 그런데 500만 원에 1% 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5%면 50만 원이 됩니다. 10%면 100만 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반대로 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종목이 그럼 빠지면 어떡합니까? 빠지면 부담이 부담이 되죠. 빠지면 그런데 그런 부담을 느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올랐을 때 그런 수익을 더욱더 베네핏이 많이 더 오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빠졌는데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 1억 정도 포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목 수를 보면 한 50개 늘고 갑니다. 그러면서 한 종목에 너무 비중시키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종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1억 운영하시는데 한 50개 정도 들고 가세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자기 종목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체크도 안 해요. 그냥 던져놔. 그냥 방만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식은 사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사업하시거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하시면 본인이 방만 경영을 하거나 무관심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잘 낼 수 있습니까? 잘 안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왜 부담을 느껴야 되냐 하냐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사고 나면. 이상로가 100% 다 해주겠지. 해드리죠. 해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적인 컨트롤은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습니다. 아 그래 이런 거 이런 게 좋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을 좀 사줘야 돼요. 종목 한 개 사더라도. 그 금액이 최소 천만 이상은 한 종목당 잡아줘야지만 아 이게 빠지면 손해가 좀 있다. 그럼 빠르게 좀 커트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100만 원을 한 종목 샀습니다. 마이너스 30분 40분 빠졌어요. 그냥 아휴 아휴 뭐 모르겠다. 이래 그러면 안되네. 항상 조금 부담이 되어줘야 돼요. 부담이. 빠진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만큼 빠졌다면 대응을 해줘야 돼요. 더 사든지. 뭔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해봐야죠. 아니면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든지.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욕을 한바탕에 해보든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연구를 좀 해볼 정도가 되려면 비중을 좀 실어줘야지만 돈을 좀 투자를 해줘야지만 자기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정도 하시면 한 종목당 천만 이상씩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냥 문자 서비스 말고 지금 현재 보면 스마트 밴드라고 해서 오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같이 하는 건데 문자만 문자만 하다 보니까 양방향 소통이 좀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라이브 오전에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종목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중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전문가님이 좀 더 강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얘기를 좀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 밴드 시스템이 그래서 일반적인 문자를 받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요즘은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와우앤드에 다 접속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방송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스마트폰으로 제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길래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걸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필리포스님이 대표님 왜 MTN에서 환경으로 오셨어요? 하셨는데요. 아 그런데 이거는 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정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쉬다가 우연척게 통해서 통하고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원래는 좀 쉬려고 했었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 연락처를 통해서 통해서 알아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또 또 저한테 또 좋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본인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들이 6개월이 되었네 선생님 몇 종목 가지고 하시는지 저는 제 이름으로 주식하면 안 되죠. 아 방송자도 봤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그냥 외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아저씨가 돼가는가 봐요. 칭찬 듣고 싶어서 아저씨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존 VIP 회원분들과 같은 방에는 가입 못하는 건가요? 같은 여기 한국경제 여기는 새로운 방이 생기는 거니까 새로운 방에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메인 진출이지 오히려 그쵸? LG전자 주가 반등 계산기로 보여드릴게요. 사적인 질문도 언제 주식을 하게 되셨어요? 하셨고 스마트 밴드만 가입하려면 스마트 밴드만 지금은 가입이 안 돼요. 제가 가격이 44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첫 달에 신규 런칭 이벤트로 강의도 포함해서 이거 다 준다면 스마트 밴드만 하시면 이런 거 계산기를 못 받는 거잖아요. 차라리 스마트 밴드만 하실 것 같으면 이걸 다 해가지고 이번에 하시는 게 더 싸게 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교육도 다시 보기도 됩니다. LG전자 환경이 메이저리 그죠? 맞아요. LG전자를 안 보이셨는데 그거 좀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주식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대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교 때는 제가 주식에 그때는 좀 미쳤었죠. 아 경사도 네 대구 입니다. 제가 그때는 그 지금도 대구에 동성로에 가면 대구 시내에 가면 거기에 교보생명 빌딩이 있어요. 옛날 한일극장 옆에 교보생명 빌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여기 2층 경제서적이 364번이 제가 제가 정말 학교 끝나면 맨날 그걸로 갔어요. 거기 가서 경제서적 최근에 나오는 주식 제가 다 봤어요. 안 본 책이 없을 정도로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제 여자친구도 엄청 이뻤었거든요. 그때는 얼굴이 이제 괜찮았습니다. 진짜 그때 여자친구도 저보다 나이로 훨씬 어린 신입생이었고 그랬었는데도 개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이 책을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막 빠져들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재미있게 책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네 한번 책 같은 경우를 한번씩 보세요. 경제랑님이 집앞 단골 술집이 강남 확장기업 한 기분이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잠깐 한번 계산을 다시 반등을 한번 해볼까요. LG전자를 얘기해서 LG전자 같은 것도 LG전자는 요 파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에서 요 파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 파동인데 실제적으로 얘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뒤에 나오는 여기 요 다리 요렇게 여기서부터는 다이렉트로 쭉 빠지죠. 여기에 대한 파동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11만 천원 하단이 5만 8천 8백 원이에요. 9만 천원 7만 8천 원이잖아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딱 또 이렇게 막고 빠지죠 다 요정도까지 딱 올려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 여기 지지가 안되고 시세가 무너져 버렸죠. 지금 빠진 거죠. 지금 여기 올라오는 파동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여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 긴 파동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뒤에 요 파동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해볼까요? 6만 8천원이네요. 어차피 반등 나오더라도 작아요. 파동이 자체가 요거밖에 안되네요. 6만 5천원 6만 8천원이면 3천 명이 차는 5% 5% 요거는 먹고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죠.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가지에 대한 기법이나 이창윤이 지금 배구 교보문고 앞이래요. 추억의 장소인데 아직 또 경제서적 2층인가 그때는 364원 이랬는데 아무튼 기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검색기도 많고요. 하지만 그런 단순화가 될 수 없는 게 주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팡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메가 트렌드 바로 사회적 변화 시대적 변화 그리고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검색기나 아니면 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메가 트렌드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차트에도 이런 변화가 메가 트렌드가 있는 종목분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후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많이 들어오셔서 다들 보셨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는데요. 점심시간에 고객센터 열려있으니까 전화 좀 하셔서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고 오후 시간에 오후 1시에 다시 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후에 1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1시 다들 식사들 하시고요. 오후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아 진짜 망같아서는 지금 당장 교문문고 띄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멀다. 맞아. 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유튜브는 음악을 틀어드리기가 힘듭니다. 이게 유튜브가 음악 저작권 때문에 이게 꺼질 수가 있어요. 음악을 틀면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려요. 무음 상황으로 놔둘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들 식사들 하셨습니까? 한 분이 지금 아프리카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여기 아침이랍니다. 아침 자 이 방송은 지금 현재 한국경제TV하고 그리고 유튜브하고 동시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이 혹시나 모르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일일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파악을 하고 오후에 메가 트렌드가 들어오는 종목분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내가 아파서 김밥 먹었어요. 밥을 차려주는 게 어디예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을 작가로 한번 같이 보면 지금 계속 일단은 찌라시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 보면 지금 또 정치인 테마주가 조금 이슈가 되거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한창재지라든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시세적인 부분에서 지금 또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홍정욱 관련되라고 해서 지금 또 정치인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쪽에 이슈가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종목을 사더라도 우리가 비중은 꼭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잠깐 소개만 좀 해드리면 일단 일단 요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다음주 9월 27일이죠. 그때 유럽종령학교가 있어요. 바이오 제약기업들 제약바이오기업들 이런 일정 관련해서 잘 움직이거든요. 요거는 좀 중요하죠. 유럽종령학교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없는가 봐요. 그게 안 보이네. 제가 좀 찾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부터 그냥 꾸준하게 일단은 경협주 이쪽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로비텍 비핵화 이런 것들이 모양을 좀 만듭니다. 역시 맞고 빠지네요.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생각보다 뚫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도 분봉을 보면 고가군역에서 거래가 상당분이 터질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터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고가에서 터진다는 것은 이거는 이익 실험 매물도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 여기 앞에서도 그렇거든요. 여기 이상은 지금 이익실험 메모리와 봐야 됩니다. 이런 자리 위로는 우리가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수급에 대한 주포를 찾는 메가트렌드를 기술적 분석을 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한결을 던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오늘 거래량이 여기 보면 1억 2천 5백만 주가 터졌어요. 125만 주가 터졌습니다. 예를 들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럼 오늘 매수에 대한 거래량은 얼마예요? 매수 거래량은 얼마입니까?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매수 거래량은 얼마예요? 아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125만 주잖아요. 125만 주 절반 아니에요. 125만 주 매도는 얼마예요? 매도 매도도 125만 주예요.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은 체결량이에요. 체결량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1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10만 주가 그러면 누군가는 10만 주로 팔았지만 누군가는 10만 주로 샀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것도 해석이 되죠. 여기서 누군가는 이만큼을 샀지만 샀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여기서 이만큼을 팔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여기서 샀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팔았어요.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가권역에서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는데 이 팔았는 애들은 밑에서부터 들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으로 팔았겠죠. 그죠? 반대로 샀는 애들은 여기서 지금 들어갔는 거잖아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가권역 자체에서 다 매도 물량은 이익실현하고 나왔던 것은 세력일 확률이 높아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신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개인일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개념을 먼저 잡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9월 28일 9월 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미리 하시는 게 나왔습니다. 이상로의 메가트렌드 매매기법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9월 30일 그리고 9월 10월 1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 거기에 저녁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첫날은 3시간 만에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녹화는 일단은 다 떠넣고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셔도 되니까 첫날은 조금 더 길게 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60만원이고 교육 내용은 고정관련 깨기 급등차트 실전매매 응용기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조금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여주느냐 그거는 여기 교육 맛보기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교육 맛보기 영상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십시오. 교육 맛보기 교육 맛보기 영상입니다. 혹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따로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교육 맛보기 내용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메가 트렌드 매매기법 이벤트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 이번에 신규 런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밴드 서비스라고 해서 오전에 라이브 방송 지금 계획은 오전 8시 반부터 10시 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아침에 문자 추천 이 나갈 겁니다. 오늘 어떤 종목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알릴 내용을 와우웬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문자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런칭을 문자에 대한 을 런칭을 이런 식으로 종목 이름 나가, 매수가 얼마에서 얼마 하고 손절 거 나가고 그다음에 1차, 2차, 3차 목표까지 먼저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하나의 회사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적어서 보내드리면 이걸로 문자로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여기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다, 어떻다. 그래서 AS가 가능하겠죠, AS가. 그리고 함께 리딩을 받아보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다만 맛보기 영상은 거기 제가 주소 올렸는 거,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주소. 여기 어떤 영상인지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또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부러 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나누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잡아드리기가 힘든 것이 또 매매에 대해서 하면서 본인마다 금액이 다들 다르다 보니까 대신에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회니만큼 진행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밴드만 하면 이 가격도 4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해서 하는데 가격이 60만원이면 괜찮죠. 그래서 유료 강의, 앞서 얘기했던 거기 매매기법 교육까지도 함께 진행이 되고 거기에 요번 1기수만, 1기만 아까 봤던 조종파동 계산기하고 적정적 계산기 요거 두 개를 함께 드립니다. 함께. 자 나중에 그 딴 분들하고 공유하시면 안 돼요. 1인 1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법 유포가 되거나 그러면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기수만 드리는 거니까 요거 두 개 참고를 하시고 카드 할부됩니다. ARS 결제 번호가 있고 문의 전화도 있죠. 여기로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수급을 보고 메가트렌드가 들어오는 종목은 어떤 부분이 다르냐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다시는 넘어오지 않는 강을 이렇게 건너죠. 건너기 전에 항상 요런 전조현상들이 보이거든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도 요런 전조현상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나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조현상을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요거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삼성전자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입니다. 회원가입했는데 추세적으로 매집하는 종목도 있나요? 추세적으로 매집하는 종목은 따로 이 종목이 중요하다. 이 종목은 장기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회원방 안에서 매집을 같이 하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그렇게 매집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분도 지루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보다는 개별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되 대신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고기는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매집을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주가가 요렇게 요렇게 이제 움직여요. 자 움직이는데 제가 선을 한 개만 그어볼게요. 요 선이 보이시나요? 선이 보이시죠? 요 자리를 기점으로 고가건역에 대한 돌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돌파가 안 나오죠. 이 돌파가 안 나온다는 것은 요기 안에 요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주식주포가 주식을 할 때 손해보고 팔지 않겠죠. 수익을 내고 팔겠죠. 마찬가지로 내부자가 있다면 내부자도 수익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주식을 하는 모두가 수익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접근합니다. 그게 대중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살 때부터 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무도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들 수익을 보고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림 안에서 이 그림 안에서 이익실현을 했을 확률이 있나?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이익실현이 나왔던 흔적이 있나? 없잖아요. 왜? 닫혀져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이 150만 원 위에 한 번도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팔게 된다면 손해를 봤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팔았다면 손해를 보고 팔았던 거잖아요. 수익을 보고 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 되는 거죠. 아니 논리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다들 지금은 손해만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다들 여기 안에서 다들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진 자리가 통일적으로 겹쳐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요선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루어져요. 보이세요? 이렇게 앞서서 얘기를 했죠. 은봉에 대한 거래량이라도 이거는 누군가는 팔았지만 또 누군가를 사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팔았지 누군가를 사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누군가 팔았지 누군가를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인 자리에 누군가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런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거래가 붙게 됩니다. 이 종목이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 요 종목이 삼성전자고요. 이게 110만원, 120만원대고 요게 28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하단에 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 그림에서 고가 권역에 대해서 돌파에 대한 흔적이 없죠. 요 자리 요렇게 끄어놓고 보면 고가 권역에 물량이 있었습니까? 물량이 거의 없죠.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ING형이다. 진행형이라는 얘기. 자, 여러분 잠을 깨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거래가 터졌어요. 유독.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자, 요렇게 그림이 보이세요? 요렇게 되죠?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요 거래가 가장 많죠? 요 거래가. 그 다음에 여기 거예요. 여기 요 자리를 보자고요. 삼성전자 방금 했잖아요. 여기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거래량이 이 봉에서, 이 은봉에서 이루어진 거래량이 48, 37, 295. 그죠? 아, 곱하기 일어야 되지. 그럼 이 저가만 보자. 저가가 18만 천 원이에요. 그러면 요 주에 매도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누군가는 매도한 금액이 얼마예요? 8,755억이다, 그죠? 그런데 매도는 이 꼴을 매수다고 했죠. 그럼 매수한 사람도, 매수한 사람도 얼마입니까? 8,755억 칠을 누군가는 매수를 했는 거죠. 8,755억 칠을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보물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은봉이 한번 떨어지고요. 두 번째 투매 은봉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개인들이 살 수 있을까? 우리 개인들이 살 수 있냐? 이 자리에서는 안 사죠. 우리가 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옆별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종목은 접근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적삼이 아니고 흑삼이거든요. 이런 자리는 접근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거래가 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내놓으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럼 거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았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샀다는 얘기예요. 샀다는 얘기잖아요. 샀으니까 거래량이 터졌겠죠. 그러니까 누가 샀느냐. 누가 샀느냐. 그런데 그 돈이 8,755억이에요. 최소. 대략 9,0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누군가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중심으로 주가가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지지가 되거든요. 세력은 빠져나갔습니까? 안 빠져나갔어요. 이런 거는 거래량이 밑에서 터졌는데 그 다음부터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어요. 다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갔겠습니까? 들고 있겠죠. 이 과정이 뭐예요? 유통 물량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유통 물량을. 유통 물량을 줄여놨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손가락 10개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주식 총수가 100만 주예요. 이 100만 주에서 50만 주를 우리가 샀습니다. 나머지 몇 주가 남습니까? 50만 주만 남아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왜? 100만 주에 있을 때는 등가 등락에 의해서 100만 주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50만 주만 남았어요. 이 50만 주만 있으면 가격이 다섯 일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20만 주 누가 샀습니다. 30만 주가 남았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여기서부터 또다시 지지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만 원에서 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뭐로 의해서? 바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종목군들이 급등하기 전에 이런 모양을 보여요. 여러분 GS 리테일 아시죠? 편의점 잘 보세요. 마찬가지죠? 하단에서 떨어지는 자리가 보이십니까? 많은 거래가 터지는 자리가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하단에 이런 자리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그림과 비슷한 패턴이죠. 이게 언제냐? 2016년, 2014년, 2015년 넘어갈 때입니다. 그때 편의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메가 트렌드가 바로 되기 직전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메가 트렌드가 되기 전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편의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바로 직전에 법적인 부분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돼서 그때 뉴스가 나오죠. 편의점이 엄청 좋다. 편의점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나옵니다. 편의점 주 사야 된다.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밑에서 매집해서 올렸던 세력들은 웃고 있겠죠. 뭐가 누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위에서 사줘야 됐냐. 밑에서 사줘야 됐냐. 어디에서 사야지 대박이 노릴 수 있느냐. 내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느냐. 500% 드시고 오신 적 계세요? 1억이면 5억입니다. 10억이면 50억이에요. 밑에서는 많이 살 수 있어요. 위에서는 많이 못 사요. 왜? 빠지면 부담되니까. 빠지면 무서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느냐. 답은 명확히 나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트렌드를 읽으면서 하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산업을. 그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좀 이따 밤에 한 번씩 차트 다 보세요. 다 이런 모양 밑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그쪽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 패턴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당장 보세요. 모든 종목이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지고 급등량상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고가 권역이 다 치게 되죠. 고가 권역을 닫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익 실현이 뭐 매물이 안 나올 정도로 닫아놓고 난다면 그때부터 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씩 변형 패턴은 있죠. 그런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메가 트렌드를 보이는 종목군들의 수급적인 특징이거든요. 차트에서 이런 모양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도 함께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또 다 말씀 안 드렸겠죠. 좀 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디테일이 있겠죠. 그 디테일까지 포함해가지고 강의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나가는 내용이고요. LG생활근강도 보시면 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대충 보이시죠. 비슷한 패턴이 이거를 1봉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거를 왜 기억하느냐 우리가 이걸 그때 여기 상한가 갔거든요. 이때 15% 상한일 때 이때 상한가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전에 47만원에 들고 있었어요. 이걸 먹은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상한가에 갑니다. 이게 메가 트렌드예요. 이때 왜 상한가 갔습니까? 화장품 업종에 대한 성장성이잖아요. 결국에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조들이 이런 식으로 대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럼 항상 메가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 주도주가 되는 종목군들은 이런 패턴을 항상 유사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양봉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올라가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한 발짝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1%, 2%씩 수익이 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일주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종목이 추세적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비중을 실어서 들고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하고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한번 해보세요. 뭐 제부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진짜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영상 하나씩 올리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자 분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2만명이 다 됐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 2만명이 채 몇백명, 200명 정도 모질라요. 그런데 그만큼 해주신 거는 그분들도 꾸준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공이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죠. 앞서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주식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싶지만 단순화되지 않는 게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큼 단순화시키기도 힘듭니다. 그것을 검색기나 또는 기법적인 부분으로 단순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을 패턴으로 나타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야, 이것까지 내가 공개를 해야 되나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 나눠서 즐거울 수 있다면 나누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의 노하우가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이 화면 자체가 아까 전에 주봉이나 올봉이었지만 그거를 일봉으로 바꾸면 일봉만의 매집 패턴이 되는 거고 분봉으로 바꾸면 또 분봉의 매집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바닥 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매집에 대한 시그널도 이렇게 나타나요. 거기에 조금씩 변형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거는 유료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아쉽겠지만 도움은 되실 거다. 그렇게 보고요. 이상일님이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몇 년 뒤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가는 회사 주식 매수하는 게 제일 좋지요.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 메가트렌드의 본 목적이 바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사자는 거거든요. 그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매집을 할 수 있어요. 앞서서 봤잖아요. 항상 메가트렌드를 보이고 가는 종목분들이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뭐 때문에 급등하는지 이유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밑에 캐치를 해내는 방법은 이런 차트적인 시그널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 시그널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업황적인 부분을 확인하면서 그러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박 종목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테마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항상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동차 업종이 메가트렌드가 될까요? 자동차 업종은 혁신이 아직 좀 부족하죠. 기술적인 부분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해줘야 돼요. 이걸 딱 보고 와 혁신적이다. 이런 것들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리고 한편에서는 야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런 메가트렌드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최저임금 관련죠. 최저임금 여러분들 시급이 어느 순간 8540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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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최저임금이 만원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결국 가거든요. 대신 시간이 대한 문제예요. 당장 오를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갈 것이냐 대신에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가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변화예요. 사회적인 변화 시대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 메가트렌드를 불러올 수 있는 총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 변할수록 공장 자동화라든지 창고 자동화 키오스크 관련 이런 것들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분들에서 메가트렌드가 형성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종목분들이 어느 순간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차트적인 패턴을 만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종목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키오스크 관련주가 다 잡주죠. 잡주라고 얘기하면 되지. 라이트한 종목 개별주죠. 로봇 관련주라고 해도 실적이 그만큼 뛰어나게 나오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바뀌거든요.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무궁무진하거든요.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에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약바위를 보고 임상이 될 것이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죠. 임상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 제품이 어떤 정도의 양산을 할지 그걸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개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은 산업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최저임금은 내 말고 다른 사람들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수소차도 내 말고 다른 사람은 확인이 가능한 거고 5G도 확인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바로 메가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거나 그냥 무작정 상승하면 그게 메가트렌드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종목근들도 많죠. 우리가 이거 보세요. 안내비 안내비 여기에서 대선지주 1위 역전했다고 해서 13만 9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다음에 빠질 때 어떻게 빠집니까? TV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주가도 같이 빠지고 회복이 안 돼요.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까요? 없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테마주예요. 테마주예요. 안내비라는 게 매간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안내말고도 바이러스 잡는 기업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경쟁력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과도하고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안내비라는 기업이 메가트렌드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오로지 테마로만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지지율 올라갔다. 안철수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호각이 만드는 거는 안된다니. 물론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대선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니. 우리 요분이 호남정맥님이 대표님 환영환입니다. 방송에서 늘 명쾌하시죠. 오늘 들어보니 자기장마하는 전문가들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환경에 오셔서 손실에 찢는 회원들에게 담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 회원들 계좌 손실이 무섭습니다. 주식진공님이 오늘 회원들 손실이 많습니다. 지금 이상일님이 얘기하는 게 전에 MS 오토텍이라는 기업을 계열사가 명신이라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인수했다고 해서 했다. 키오스크 설치된 가게들이 느는 같다.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는 것들이 메가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더라도 그냥 수박 겉할 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만능 같은데 아 그런데 구체적인 게 안 떠오르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지라는 종목도 아시죠? 박지만 씨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결국에 선구운동 할 말에 움직이고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더 갈 것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고 빠져버리죠. 이런 게 다시 한 번 여기까지 돌아오겠느냐 여기까지 지금 다시 한 번 가겠느냐 2013년도 여기까지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들 제약은 누구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거였죠. 문재인 대통령 테마주 2012년도 이만큼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요. 누구야? 잠깐만요. 전화 통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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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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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체크해 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임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1상 2상 넘어가고 2상 3상 넘어갈 수 있고 그거를 캐치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여타의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사실 제가 그렇게 봐요 항상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처럼 이게 방식이 확실히 바뀌는 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1990년도 2000년도 이럴 때는 201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위 그때는 정보 매매라고 합니다. 정보 매매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요. 아 이게 이게 어떤 거 좋다 어떤 거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들고 있으면 다음날 사은가 몇 번 갑니다. 사은가 8번, 9번 갑니다. 빵빵빵빵빵빵 갑니다. 정보 매매 그거는. 지금은 정보들이 얼마나 빨리 도냐 하면 찌라시가 이렇게 돌다가 저한테 정보 딱 들어오잖아요. 2분 뒤에 또 다른 사람한테 찌라시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한 2분 있다가 네이버 뉴스를 뜹니다. 정말 5분 만에 그렇게 다 이루어져요. 정보가 그만큼 빨리 도는 거예요. 이 정보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받지 않는 사람도 5분 뒤에는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며칠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옛날처럼 정보 매매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주식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 시대예요. 분석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싸움이에요. 시장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IT 쪽에 대해서 매기세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는 이거 말고 은행주를 보고 있다. 상당히 힘들죠.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 안 돼요. 소외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여기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놀아줘야 돼요. 우리가. 옛날처럼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만 아는 종목.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 구석에 있는 종목 막 끄집어내가지고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계속 만지고 있어요.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났어요. 안 올 건가 봐요. 여러분들 종목 교차하겠습니다. 교차하는 즉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그럼 항상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쪽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어느 쪽을 좋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를 캐치를 해내야 돼요. 요즘 시장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진짜 저도 전문가지만 요번에 추석 연휴 보내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딱 오는데 시장이 안 보입니다. 적응이 안 돼요. 심지어 주말 끼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와도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정도 시장이 빨리 빨리 움직여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가지고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쪽이 갈 것이냐. 그러면 그게 통째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폴드업을 꼭 봐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정말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시점이다.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꼭 봐라. 내일 이건 갈 수 있다. 오늘 가잖아요 폴드업을. 그러면 이것들이 꾸준한 또 수급적인 부분을 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뭐랄까 이제 판단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을. 지금 시장이 그만큼 빨리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그걸 계속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대신에 길목을 지켜줘야 돼요. 아, 이쪽이 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미리 거기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에 대한 종목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CCO가 돼가지고 올라가면 그때 우리는 파는 거예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누구한테 있다 했습니까? 바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종목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못 들어요 여러분. 저 돈 없어요. 주가 저거 들라고 하면 몇백억 있어야 돼요. 저 몇백억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백억 없잖아요. 우리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주가 못 듭니다. 우리는 10원이라도 다들 싸게 살라고 하지 누가 위에 그걸 베팅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그에 대한 유통불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세력들이 이걸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력들이 올리기 전에 보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읽으시면 좋겠어요. 결국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다 올라와요. 올라가잖아요. 그럼 풀 더블 관련주 올라가잖아요. 그런 쪽에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 아까 봤던 백신 관련주 백신 관련주가 오늘 단기 고점 좀 치는 것 같거든요. 오늘 단기 고점이 조금 나옵니다. 전 고점을 한 번 만에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 고점 한 번 만에 돌파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전 고점 한 번 만에 돌파가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건 원체 밑에 있는 거고 오늘 닭고기 관련주를 보니까 항상 전 고점이 딱 부딪히고 빠지더라고요. 많이 커. 이런 것도 여기가 지금 위에서 거리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거리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도깨가.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지금 보아권 움직임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은 없다고요. 계속적인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작용을 합니다. 일본 불매 이것도 신성통상도 우리 여기서요. 여기서 아 이제 여기지 여기서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기록이 다 남습니다. 불화수선은 조금 조심하셔도 돼요. 너무 이슈가 많이 되고 고가군역에서 이익실의 매물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넘어가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1시에서 2시 사이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채팅 말수도 급격하게 줄었고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또 일단은 이거 한국경제TV 신규 런칭 이벤트를 하는데 잠오는 표시를 원래 등 타시고 배부르면 잠아요. 자 스마트 밴드 서비스 스마트 밴드가 이제 오전에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 서비스 와우밴드 이용 가능한 거 여기 스마트폰에서 구글 스토어에서 와우밴드라고 치면 와우밴드가 뜹니다. 와우밴드로 떠요. 그거를 자한테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제가 뭔가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로 여기 뭐냐 라이브 방송도 공개 방송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료 핵심 강의하고 조종파동 계산기하고 적정주가 계산기도 함께 드리고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보면 강의 커리큘럼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게 뭔가였어요. 이상 이랬는데 자 필승 구원칙 자 여러분 여러가지에 대한 것들을 합쳐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옛날에 혹시 여러분 일본의 투수 오타니 아십니까? 오타니 오타니 쇼헤이 아세요? 오타니 쇼헤이 아세요? 네 모바일로 볼 수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게 이렇게 해서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렸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짜고요. 여기에는 메이저리그라고 적어놨어요. 메이저리그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어떤 운동 뭐 운동 뭐 인사 아 운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적어놓고 이거를 또 아홉 가지 또 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 하나하나씩 자세한 행동강령 같은 걸 적어놔요. 요런 거 이제 매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 중간에 메가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메가트렌드가 메가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메가트렌드가 뭡니까? 결국에는 나의 인생 종목이에요. 나의 지금 이 손실을 한 번만에 바꿔줄 수 있는 지속적인 상승 가능한 사회가 성장할수록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종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인생 종목을 어떻게 찾습니까? 적정 조가도 알아야겠죠. 파동도 개선해 봐야겠죠. 차트도 봐야겠죠. 혁신도 알아야겠죠. 실적 봐야겠죠. 요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 이 한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안에 커리큘럼 볼락하다가 다른 곳을 샀는데 요렇게 이제 그때도 디타롭티 요런 것도 5억이 이제 13억 요렇게 올라갔었죠. 그 계좌는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딴 데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요런 계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다 뭐 잠깐만 좀 보여 드리면 요런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수익이 엄청 뒤에 이제 여기는 본인이 했던 거 여긴 저의 리딩을 들이면서 했는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본인이 하던거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 조금씩 바뀌는거 좀 더 이분 일본에 계세요 일본에 계세요 일본에 항상 이제 5천만원 빵 계속 천 만원 천 만원 등등 터지는거 요런식으로 또 한다 고객때 계좌에 쓰면 되겠다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제 친구 계좌였어요 제 친구 경찰하는 친구 자 그래서 요렇게 진행되는데 뒤에는 이제 요거는 강의 내용이 뭐냐 아 그래서 일단 주포들도 돈을 벌고 있다는 거에요 주가의 연속성 속도의 이론 주식의 일세 주식 주포가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국민차트 패턴 대물류 차트 주식주포 반드시 재무제표를 확인한다 주식주포가 실패한다 수급에도 급이 있다 뭐 이런건데 이렇게 말로만 봐서는 좀 헷갈리죠 그래서 잠깐 같이 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셔도 되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거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고정관념을 먼저 깨져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몇 종목인지 보셨습니까 한 2,205개 용돼요 2,205개 2,205개인데 여기에서 매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있죠 그런데 요 뒤에 그림도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3위각기 그림이고 요기 앞에는 KMW 그림이에요 요건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렇게 움직이죠 단계적 상승이라고 하죠 요렇게 넘어갑니다 요게 이렇게 되지 않죠 항상 어느정도 이런식을 지키면서 시세를 내는 모습이고요 뒤에 있는 요 3위각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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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추세적 상승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움직여요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막 이래 움직여요 이것도 우리가 추세가 죽었다고 표현을 안합니다 추세가 살아있다고 표현해요 요거와 앞에 거의 차이는 뭘까 뭐 우리가 기간수급이다 그건 너무 간단한 대답이고요 그런게 아니다 그런게 아니다 그런 시그널 대학의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밝혀낼 수 있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앞에서 봤던 KMW 같은 경우에는 요런거는 불완전 마실게요 어떠냐 하면 항상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3위각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게 1100원에서 5000원까지 약 500% 올랐는데 이거는 막 이래 올라와요 버티기 어렵단 말이죠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 돈 내고 들을만 하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주식의 일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태동기가 존재하죠 태동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태동이 되죠 성전을 하다가요 성숙이 되죠 성숙한 단계까지 적어들고 조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 세태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빠지는 게 하나의 일생적인 흐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산업의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데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처음에 스마트폰이 PC를 예를 들면 PC PC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가 처음에는 뭐 팬티엄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팍 뛰죠 처음에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팬티엄 나오면서 성장기에 올라갑니다 컴퓨터가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CPU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딱 멈춰버리죠 성장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지금은 5년 전에 샀던 컴퓨터도 잘 돌아가요 생생하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점점점 빠지기 시작하죠 왜냐 수요가 교체 주기가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SM으로 한번 또 같이 보실 건데 SM이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대비 날개를 달고 올라간 SM 앞으로의 운명을 소녀시대가 얼마에 대비했어요 770원 때 대비로 했어요 1300원 그렇고요 그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소녀시대가 막 노래를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보아나 소녀시대가 큰 역할을 했죠 지금 다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과연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빠질 것인가 이거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차트인가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을 보면 이것이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태웅이라는 기업을 이것은 2009년도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태웅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총액 1위가 셀티론 헬스케어잖아요 이때는 태웅이었어요 태웅 정말 추억의 종목 태웅 그런데 이 기업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시가총액 1위까지 하고 빨리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죽었다고 봐야 되는가 아니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가 세력은 잔존하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패턴이 잘못됐다라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이 모토닉이라는 기업이 고가에서 이런 박스권을 지금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지지가 됐죠 지지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정말 정석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거는요 또 빠져버립니다 주가가 오히려 반등 나오고 여기서 또 빠져버려요 박스권 돌파가 맞느냐 박스권 돌파는 이만큼만 이렇게 반등 나오고 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런 박스권 돌파는 이런 박스권 돌파라는 이런 그냥 통념적인 거에 대해서 외우기 시작해요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박스권 돌파가 좋다더라 박스권 돌파가 되면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들이 진짜 박스권 돌파를 하는 종목을 또 찾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해신턴님 주식 10년 만에 60만원 처음 가야겠네 기대가 워낙 커서 멋있는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는 게 최선이죠 정말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아는 게 어디예요? 셀티료야 셀티료 셀티료는 보이시죠? 셀티료 돌파했죠? 돌파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estàs 핵관そんな 거고 토크를 하면 안 될래요 이렇게 appropri dernier 거鑑okay 지금 왈페이lek 젣 이 최선을 vibrations 아 이 놈에 자 여기서 아까 그림 봤던 거에요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여기 돌파가 됐어요 우리가 책에서 보면 여길 지지받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팍 돌파하고 팍팍팍팍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와요 못붙이죠 급락 나오고 빠진다는 거에요 이게 답이냐 그냥 우리가 그냥 책에서 보면 요즘도 그래요 요즘 나오는 책도 보면 다 박석권 돌파 패턴 삼각수련 패턴 역삼각수련 패턴 그것부터 막 얘기하고 심지어 전문가들도 박석권을 현재 돌파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없다 아니라는 거에요 그렇게 정형화될 수가 없다 그게 아니다 이거는 박석권 돌파 전 박석권 매매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심지어 이런 박석권 에코프로인데 팍 움직입니다 이번에 돌파할까 안할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세 번까지는 돌파 못하고 네 번째는 반드시 합니다 이래요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죠 이것도 돌파가 되는 패턴이 있고 돌파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중바닥 다중바닥인데요 자 이 기업이 바닥을 원바닥 찍고 투바닥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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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어때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이렇게도 넘어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차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차트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죠 네 저점을 올리잖아요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차트에요 보세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올리다가 이거 봐봐 갑자기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이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중바닥이 형성되죠 여기저점을 이렇게 올리죠 여기저점을 이렇게 올리죠 그림이 이렇게 올리죠 이거는 이게 빠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차이가 뭘까 다중바닥은 좋다고 아직까지도 그냥 무조건 아 지금 다중바닥이에요 괜찮습니다 종목상담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세요 다중바닥입니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 두 번째는 급등의 원리인데 이거는 트리거라고 트리거는 말 그대로 방아쇠 현상입니다 우리가 트리거 일종의 나비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뭔가에 대한 폭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 트리거로 인해서 주가가 변화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트리거라는 게 존재를 했고 그 트리거 이후에 주가가 움직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동진 세미캠이 이 모양을 보고 이제 트리거가 어떻게 형성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앞서 여기에 있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닥을 잡아주는 더블 빅 우리가 흔히 급납고 천 양봉 더블 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더블 빅을 급납고 천 양봉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이 이 봉이 엄청나게 중요한 봉이죠 근데 이 봉 이후에 이 봉 이후에 주가가 또 오히려 또 빠집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급납고 천 양봉 이 양봉에 대한 의미가 그러면 달라지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변형돼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무재표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잘 보는 게 우리가 흔히 매출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이런 걸 봅니다 어 근데 이 세력이라 얘기하면 좀 그런가 어 주식 주포들이 보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좀 특별하게 많이 보는 게 있어요 네 고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고요 재무재표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훑어드립니다 음 강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주식을 하면 어 책을 읽어보고 하시는 분들도 책 혹시 책 안 많이 읽어봤다 하시는 분 책 안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아직 책도 안 읽어봤다 뭐 부끄러서 손 들겠나 어 뭐 근데 책을 안 읽어보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은근히 어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 어 어 약 어 어 주식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기본기, 원칙과 기본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과 기본 위에 우리가 예쁜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은, 기본이 갖춰져 있는 성은 상당히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지지만 기본이 갖춰져 있는 성은,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성은 다르다는 거죠. 책을 읽는 것하고 현실이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책을 알고 책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책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책대로 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발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그냥 책대로, 교과서대로 해서 수익이 나느냐. 그건 사실 어려워요.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책을 읽는 이유는 일반적인 통념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 자체가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대중심리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심리를 역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강의는 뭐냐면 차라리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이걸 보고 나면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 달에 서비스 한번 받아보면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과 원칙도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조금 이해하는 외우는 개념보다는 이해하는 개념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외우려고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보조지표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외워서 하려고 하고 정말 저도 그랬어요. 스토케스틱 이러면 딱딱딱딱 선이 있잖아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다이버전스, 여러 가지. 9, 12, 26 외웁니다. 1목균형포 하면 9병곡, 26병곡, 선행스펜, 후행스펜 외웁니다. 그런데 그건 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주식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팍팔딱팔딱 뛰는 정말 활어입니다, 활어. 물줄기입니다. 팍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팍 자기들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야, 이 다음 물줄기는 좌회전이야, 그 다음은 우회전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 미세한 물줄기에 대한 변화를 읽어서 아, 이거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 다음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걸 판단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의에 담아서 함께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이거는 이제 기업 공시에 나오는 재무재표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 급등 차트인데, 이런 거는 이제 주식 주포가 실패한 자리. 이것도 삼성 출판사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렇게 박수권 돌파가 나옵니다. 나오죠? 돌파가 나왔는데 지진이 약하고 다 또 내려옵니다, 주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 보이십니까? 여기에. 박수권을 이렇게 또 만들어요.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박수권을 딱 만들어서 이 끝까지 보이시죠? 이렇게 딱 만들면 안 된다. 여기서 딱 돌파를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 기억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팍 치는 것을 이제 기대를 팍 합니다, 사람들이. 와, 다음날 간다. 이제 갈 거다. 야, 요이 땅 한다. 하, 좋다,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지를 탁 받으면서 이게 또 여기 위로 살짝 갈 것 같으면 이걸 탁 굽어주거든요. 그걸 기대를 하죠, 이제. 밤에 잠 못 잡니다. 하, 내일 급등하는 거 아니야? 상관 가면 어떡하지? 하, 참 이거 상관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혼자 속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혼자 좋아가지고. 하, 진짜. 야, 참.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혼자. 혼자 기분 다 냅니다. 김치국물을 막 마시죠. 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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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면 빠지기 시작하는데 손절하죠, 여기서. 에이씨, 아이네. 아이네, 아, 아닌데. 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에이씨, 아이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돌아오려고 해요. 어, 사실 이거를 무식하게 여기서 참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이것이 인위적인 하락이라는 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을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개념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어, 이런 시장의 움직임 자체를 읽지 못하면 그냥 겁만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급등을 딱 해버리더라도 이날도 못 쫓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아, 봐라. 내 봐라. 내 이거 간다겠지. 확실하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손절했던 것도 다음날 올라왔을 때 수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얘들이 이렇게 죽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한 번 더 튈 것이다. 이것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차트를 구분해내야 돼요. 참이 어딘지 거짓이 어딘지 인위적인 곳이 어딘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곳이 어딘지 그런 구분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그림이 또 바뀌었다. 이런 것도 이제 APS 홀딩스도 결국에는 여기서 세력이 주식주포가 이탈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주구장창 빠집니다. 주구장창 쫙 빠집니다. 이거 아까 했죠? 2만 750원 고가가 그리고 저가가 3,660원이잖아요. 계산 한 번 해보죠. 1,200원 나와요. 1,200원 1,200원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2만 750원이잖아요. 이게 3,660원 이게 중간에 그게 있었는가 보네 3,660원 순간적으로 숫자가 3,800원인 거지 3,700원에 똑같아요. 1,200원이 1,200원 최소 가격이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고 웃긴 거는 이 1,200원 자리가 앞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네들이 이미 세력이 움직이면 이렇게 박스컬을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결국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꼭 이렇게 얘네들이 봐요. 이렇게 콕 찍고 밑에 거래랑 보세요. 탁 티버려요. 쉬다가 또 돌파 나올 때 여기에 거래가 이렇게 탁 붙어버립니다. 얘네들의 의중을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는 거죠. 1,200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종파동 계산기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등, 주가 반등 계산기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로 556,000원에서 281,000원까지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에 대한 반등이 여기까지 거래 정지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556,000원에서 얼마예요? 281,000원이죠. 386,000원 387,000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그럼 383,000원은 382,000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 자 이렇게 거래량이 또 탁 튀어버리죠. 일단은 절반 끊어내야 되죠. 이 자리가 맥시멈이 되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돌팔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종목인가 죽어있는 종목을 알 수가 있죠. 살아있는 종목이었으면 최대치까지 한번 올라갔겠죠. 45만원까지 여기까지 한번 터치를 했겠죠. 그런데 터치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여기 다시 또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줘야 돼요. 아까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지가 안 나오잖아요. 지지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 터치도 못했을 뿐더러 이게 조종파동이 여기까지 나왔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종파동 계산기로 추세가 살아있는 것을 보려면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찍고 지지가 나와줘야 돼요. 지지를 여기서 지지가 나와줘야지만 그림이 계속 지금 마음이 급해서요. 지지가 나와줘야지만 반등을 확인하고 여기서 더 간다. 더 간다 이번에는. 더 간다. 이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지지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지지가 안 나오죠. 무너져버린다니까요. 무너지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오히려 저항이 되어버린 거죠. 이 자리가 로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은 뭐가 됩니까? 이익실험 물량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것을 조정파동 계산기로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창이 너무 많이 열려있어가지고 버벅버벅거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수급에도 질이 있다. 수급에도 급이 있다. 수급에도 급이 있다. 그래서 그 수급에 급이 5% 급등 상위 5% 급등 매매 패턴이 있고 10% 더블 매매 패턴이 있는데 한마디 급등 패턴 다른 거는 이제 더블 매매 계속적으로 더블 이상 10배급까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은 그림으로 준비를 못하는 게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눈으로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그림을 따로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거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본인 스스로 이렇게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돌려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똑같이 유출에 대한 요즘은 그런 뭡니까 자기 창작권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엄청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벌금도 엄청 셉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문자만 받는 회원가입은 없나요? 아 그래요. 지금 문자는 없고 처음에 제가 한국경제TV 런칭입니다. 런칭이라서 그래서 여기 지금은 현재 이걸로 가능하시고요. 스마트 밴드 상품은 가격 자체가 한 달에 44만 원이세요. 그래서 신규 런칭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북만주 님이 오늘 상가는 줄 알고 팔았는데 안 팔았는데 10% 빠지네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와이즈 엔터테인먼트가 상한가를 갈 수가 있나요? 제 부분에 제가 얘기했죠? 혹시 육관투자 기억나세요? 방송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이것도 또 맞췄는 건데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아 기억났어야 되는데 아니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당기는 괜찮은데 반등은 나온다. 하지만 그 반등 파동이 제한적이다. 이거 계산같이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지금 차트가 뻥났는데 제가 다시 한번 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요새 요 차트가 요게 한번씩 뻥나더라고 해서 저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일 뿐이에요. 여러분 양현석씨가 원래는 와이젠테테인먼트가 예전부터 말이 좀 많았어요. 사실 원래는 2017년도에 원래 검찰 조사 받는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봐요. 여기에서 이런 반등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뒤에 이 가죽만 이렇게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종가동으로 똑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면 33850, 1930, 1930이잖아요. 최소 얼마입니까? 25,000원, 28,300원 정확하죠? 여러분 정확하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봉은 이거 뭡니까? 지금 여기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25,000원 위에서 거리랑 터졌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실험 물량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를 분봉으로 돌려볼까요? 25,000원 표시를 해놓고 자, 어디서 거래가 터졌어요? 어디서 거래가 터졌습니까? 결국에는 27,550원이 터졌어요. 이거는 그러면 단기적인 이익실험이에요? 아니면 매집이에요? 답은 나오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주가 파동을 공부를 하면서 주식 반등 계산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보겠죠? 야, 불구속됐는데 지금 바닥에서 금납고 쳤 양봉인데? 이렇게 생각해보려. 그러니까 여기서 어? 이게 바닥이 이렇게 터지면 더 가지 않겠나?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걸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우리는 파동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얘가 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가 권용이 28,1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가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밑에 있는 이 2만 5천 다시 한 번 더 밟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밑에 거를 못 밟은 상황, 못 돌파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위에서 이익 실험 물량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 개념이 서야 돼요. 주거 파동에서 최소치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불기소가 됐지만 검찰 조사는 남아있다. 아직 뭐 남아있지 않나요, 그거? 그때 카지노 그런 것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난 게. 그런데 정말 이런 검찰 조사 이런 거는 예측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정말 걔네들은 탈탈탈탈탈탈 털어요. 정말 탈탈탈탈 털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이 정말 탈탈탈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탈 그래서 먼지 한 번 안 놓은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터는 사람. 별건 수작까지 해버렸어요. 저도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예측하기 진짜 어려운데요. 그렇죠. 어렵죠. 우리 김혜쁘님이 예측하기 진짜 어려운데요. 이랬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검찰이 한번 팍 닥쳐가지고 옛날에 참고인 조사 이런 것도 막 하는데 무서워요. 그렇죠. 막상 그런 상황은 엄청 무서워요. 처음 주식 사기 시작한 게 엔터주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앨범 낸다 하면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주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엔터주는 그 엔터주 대표이사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잘 없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도 대부분이 사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엔터주는 특히 좀 그런 돈들이 조금 더 있어요. 사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YG 엔터테먼트는 봐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뭡니까? 지금 신규 론칭 이벤트로 드리는 거 조종파동 계산기 제가 일부러 이거 계속 쓰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써먹으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번에 1기인데 1기 하시는 분들만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 맘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마케팅 이런 거는 한국 경제에서 담당을 해서 하기 때문에 1기 회원분들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SM도 좀 올랐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 딱 나오잖아요. 각이. 얘는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해볼까요? 막 가요? 해볼까요? 자. 막상 다 해보자. 2만 7천원입니다. 3만 5천 3백원입니다. 4만 4백원입니다. 얘는 더 가죠. 좀 더. SM은 좀 더 갑니다. 요런 자리까지 좀 더 갑니다. 충분히 좀 더 남아있죠. 요런 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해줘야 돼요.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터치를 합니다. JYP 아 이 JYP 생각하면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방송하다가 JYP 엔터테인먼트의 트와이스 트와이스 맞다.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방송에서 모른다 했다가 아 혼쭐이 났네. 가수 트와이스라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저희가 우리 집에 저희가 TV를 안 봅니다. 애 저희가 이제 집에 애들도 많고 해서 괜히 TV 있고 하면 애들 계속 TV는 보길래 TV를 안 보여줘요. 저희도 TV를 안 봐요. TV를 없었어요. 사실 요즘은 선택형 정보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트와이스 안 보고 트와이스를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주식 이름은 들어봤지. JYP의 트와이스 이런 거 이름 들어요. 내가 거기에 여자들 이름을 어떻게 외워.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이제 아저씨인데 그 여자애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 했다가 막 주식하는 사람이 트와이스도 모르냐고 3만4천5십원 1만6천3백원 반독점 나오겠네 2만3천원 2만7천원 아 2만3천원 아 오늘 거래가 좀 나왔나 아 이게 2만3천원이네 맞죠. 2만3천원인데 2만3천원 아 얘들이 은근히 반등이 좀 많이 나왔네요. 아 요건 여기서 지금 사면 안되겠다. 거래랑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붙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사면 안되죠. 아무리 그 위에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고가건역이기 때문에 좀 부담돼요. 2만7천3백원까지 배팅이 가능하더라도 일단 여기가 지금 제대로 뚫리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큰 그림 안에서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차라리 조금 과정이 조금 넓게 분포하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지금은 그건 아니니까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설명이냐 하면 이렇게 넓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기업을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기준이 되는 가격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들의 의미 없이 돌파할 때가 있고 의미를 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한번 여기 돌파가 한번 나옵니다.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위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돌파가 한번 나와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게 혁신적이고 체감이 되고 실적이 받쳐주면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주가는 회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면 회기가 돼서 다시 한번 내려오거든요. 테마주처럼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까지 2010년도까지는 휴대폰이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이 옛날에 처음에 장에 나와가지고 팍 해가지고 이 폴더폰 A백 아시죠? 이렇게 냉장고처럼 이렇게 탁 폴더 열어서 탁 전화받고 전전하고 장에 가고 두리선전하던가 옛날에 그게 엄청 인기 많았었죠. 그러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왔던 것이 연하의 헵틱이라고 김연하가 이 헵틱 선전 이렇게 빡 휴대폰인데 이런 거 이제 선전했던 휴대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인터넷 화면이 모바일용 인터넷 화면이에요. 이거하고 우리가 PC로 하는 인터넷 하고는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도 그냥 그냥 보통 인터넷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아이폰3가 나오는데 아이폰은 인터넷 화면이 PC용 화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그때 충격을 받고 만들었던 게 이전까지는 옵토포스인가 휴대폰 이름 그랬는데 이때 2010년도 11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이 그때 갤럭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갤럭시 갤럭시 시리즈가 이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딱 되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 올라갈 때는 뭐냐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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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스마트폰에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사양이 상당히 높아지고 차량에도 들어가고 쓰임새가 다양화된단 말이에요. 사물에도 들어가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매집이 이루어지다가 아까 이렇게 봤죠. 그림을 여기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닫혀져 있는 자리들이죠. 주봉으로 좀 더 선명하게 나오죠. 딱 보면 이제 거리량만 보면 돼요. 대부분의 매집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딱 되죠. 보이시나요? 보이죠? 눈에 눈에 들어오죠. 고가도 막혀있고 이렇게 지금 보면 매도에 대한 물량이 아니라 매도라는 것은 체계를 시켜야지만 매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은봉이 터진 곳이 자세히 보면 다 흑삼입니다. 여기 다 그래요. 그만큼 매도가 상당히 높은 봉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가 오히려 지금은 지지점으로 활용되고 여기서부터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안 돌아온다. 이것은 이런 수급주포들의 움직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가트렌드의 전조현상이다. 메가트렌드의 이런 내용을 언제 가르쳐준다? 이 유료강의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흐름 자체가 IT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IT에 대한 재평가가.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다시 꼬라받기가 힘듭니다. SK닉스 여기서 꼬라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SK닉스는 삼성전자가 간다는 건 지수가 올라갔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군들이 간다는 것은 IT를 끌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음식료라든지 매수라든지 매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상대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 거는 들고 있으면 시간이 좀 그렇다 하면서 또 혼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우울해질 수 있네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항상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분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어야 돼요. 제가 대지열병도 말씀드렸을 때가 대지열병이나 이런 거 대지열병을 얘기하고 그다음 날 곧장 다 대지열병 관련해서 그때 다 올랐었어요. 우리가 그때 여기 우리가 3일 전에 3일 전이면 3일 전에 대지열병 하고 난 다음에 3일 전에 요기 요 날 우리가 9월 16일 날 장 마감 끝나고 난 다음에 녹화할 때 대지열병 관련을 얘기했었어요. 3일 중국 뭐 이래 얘기하면서 9월 16일 9월 16일 보이시죠 날짜가 9월 16일 9월 16일 2019년 9월 16일 이때 대지열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9월 16일 이 날 이 날까지는 점상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11일 여기 16일 여기죠 여기까지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인도 16일은 여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내부터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대지열병 이런 것도 사실 쉽게 꺼지기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질병이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계절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항상 11월 달까지는 이런 백신 관련 질병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돌고 지금까지 몇 년마다 이루어져 왔고 지금은 또 대지열병이라는 것이 중국이나 미국 일본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무마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건 또 방법이 살처번밖에 방법이 못하잖아요.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어요. 다만 다만 오늘 고가본역을 지금 짚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조금 미리 미리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미리 김혜쁜 님이 고맙습니다. 대표님 언급하신 종목 거의 보름 이내에 뿅하고 튀어오르는 듯 이렇게 하셨어요. 들으셨죠? 한국경제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일주일 이내에 튀어오르는 보름 안에 튀어오르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조금은 망가짐을 새롭게 조금 다지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좋은 성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좀 더 뭐랄까 모든 것을 좀 많은 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은 성과 같이 한번 내보시죠.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장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캐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50대나 60대만 됐어도 얘기했겠죠. 그 정도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골병 들어서 뭐하겠다 얘기하거나 했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창 막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해야만 되고 그래서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안하나요? 조만간 뭐 여기가 나오겠죠? 자 나소연님이 트와이스가 아니고 트와이스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제 발음이 트와이스라고 돼서 그래요. 일본, 대만, 한국 멤버로 고정돼 있어요. 저도 거기서 두 명 압니다. 사나, 쯔위 얼마 전에 봤어요. 자 이게 올라가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올라간 종목보다 앞으로 시장이 주도 섹터 일단은 무조건 IT 봐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IT 봐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방송 제가 9시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그거였죠. 오늘 시장 주도 패턴이 있다. 바뀌는 섹터군. 일단 IT는 무조건 보고 가야 돼요. IT 어떤 키워드를 제가 잡아 드렸죠. 첫 번째 키워드가 잘 들었어요. 네 가지 중에 한 개 무조건 들어가야 줘야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나오든지 국산화 국산화라고 적혀 있는 게 있든지 세 번째가 반도체 네 번째가 디스플레이 이 네 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개는 꼭 엮여 있어야 돼요. IT 종목군 중에 이게 무조건 지금은 갑니다. 주도 섹터 지금 현재 가는 게 파이브 지잖아요. 파이브 통신 장비 거든요. 이것도 쉽게 안 꺼집니다. 꺼지기 힘들 거예요. 지금 보면 계속 이런 통신 장비 IT 장비 이런 쪽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과거의 용광을 다시 한 번 제약바이오가 옛날처럼 셀티론 헬스케어가 옛날처럼 10만원까지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을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힘들다고 봐요. 힘들어요. 잘 보십시오. 이것도 파동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계산기를 드리는 거예요. 99,101원 보이시죠? 57,498원 7만 3,400원 8만 3,200원 보이십니까? 이거 다 봐야 됩니다. 보이죠? 지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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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십시오. 보이시면 3,400원 1,400원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거를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어떻게 해야 돼? 지지를 받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뽑아내야 된다 했죠. 지지를 못 받았죠. 다시 올라가는데 맞고 빠지고 돌파를 못하고 지지가 안 나오고 저항이 되면서 뻗어버려요. 뻗어버렸어요. 이건 추세가 살았다 죽었다. 추세를 살리지 못했다. 추세를 살릴 수가 없었다. 추세를 살리지 못했다. 결국에는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주가가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한 번 돌파하려고 시도했는 건 이건 뭐가 되느냐? 여기서 한 번 털려고 하는 개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4월 22일하고 4월 19일인데 여기서 딱 올라오죠. 이렇게 한 번 거래량도 딱 터지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주가가 빠진다. 딱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동 계산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들고 가셔도 여기 60만 원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1기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쭉 흘러내렸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해서 반등이거든요. 빠진 것에 대해서 반등이지 이게 다시 여기까지 넘어간다. 그거는 글쎄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차트를 보면 크게 놓고 보여요. 크게 놓고 봐야 돼요. 크게 이렇게 올봉으로 볼까 똑같아요. 좀 더 이게 보기가 쉬우니까 올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그림 안에서 이 그림 안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해보자고 고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봐야 되죠. 닫아봐야 됩니다. 닫히나 안 닫히나 닫혀요 안 닫혀요? 닫혔잖아요. 위에가 닫히잖아요. 닫히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자리에 또 찾아봐야 되겠다. 밑에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올라요. 여기서 왜 올랐습니까? 이 오르는 게 뭐 때문에 올라요? 벤처봉이에요. 벤처봉. 이때 다 벤처한다고 했어요. IT가 날라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때 IT 종목군들 800% 900% 엄청 많았어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때 막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뒤에 나오는 2015년부터 나오는 이 파동을 또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때 시가총액이 높았습니까? 누구였어요? 이때가 제약바이오의 시대예요. 여기 앞에는 이거는 IT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오르기 시작했던 자리가 여기 이 자리입니다. 585포인트죠. 보이십니까? 585포인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이 585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는데 지지가 나오죠. 빠지면 빠졌다. 제약바이오가 들어올렸던 것을 그냥 다 반납하고 지금 제약바이오 반등몰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왜 지켜줬을까? 왜 지켜줬느냐? 제약바이오가 다 빠졌다도 지켜준 게 누구였느냐? 지금 연기금이 어디를 사고 있었어요? 코스닥이 어디를 사고 있었습니까? 바로 IT를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구치가 이만큼 커요. 그런데 이거를 대체를 해줘야 돼요. 누가 대체를 해줄 건데? 경협주? 저 잡조들이? 경협주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실적 좋아요? 객관적인 지표 판단이 안 서잖아요. 트럼프 마음대로 김정은 마음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언제 미사일 쏠 것이다. 그리고 분석을 어떻게 해요? 주식주포들도 거기에 대해서 베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을 때 사라고 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 실적이 더 드러날 수 있고 혁신적임이 있고 뭔가 바뀔 수 있는 분야 결국에 남아있는 섹터가 IT밖에 없어요. IT가 반도 못해내면 지수 빠집니다. 그런데 IT가 버텨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금이 어딜 사는지 알아야 돼요. 연기금이 언제 산다고 했습니까? 몇 년마다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거예요. 2004년부터 지니까 연기금 어디 샀어요? 8에서 9배짜리에 삽니다. 8에서 9배. PR밴드 8에서 9배짜리를.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양시장이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좀 있으면 또 미국 내년에 재선하는데 재선도 이제 제가 재선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분석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할 일 없죠. 혼자 이런 분석해서 그때 또 우리끼리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브리핑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걸 지금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막 혼자 막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막 얘기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이 알수록 유리한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공부의 끝이 없는 거예요.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좀 달라지는 시장이고 거기에 대해 정말 흘러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보는 것 하고 내일 보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주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지금 그래도 다졌고 가기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조금 반등이 좀 계속 좀 붙을 거예요. 안 한테 17,000까지 한번 찍습니다. 찍나 안 찍나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계산했을 때 17,000 나왔잖아요. 한번 찍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경협주 그리고 오늘 아 R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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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개짜리죠. 좋다. RCD RCD는 진짜 많았어요. 우리가 이게 유튜브에 내일장 관심주를 항상 4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종목만 말씀을 해드리고 가입하셨으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브리핑해도 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A3 라인이거든요. 삼성이 라인이 상당히 다양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A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라인이에요. 우리가 리기드 리기드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딱딱한 이런 뜻이라면 플렉스블 그러니까 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 A3 라인 휘어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장비 라인 그런데 거기에 대해 RCD가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인데요. 얘네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단일 매출처에요. 삼성전자가 이거를 많이 못 받아들이면 주가가 빠지는 거고 많이 받아들여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시장이 이제 곧 끝나겠네요. 동시효과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금요일 치고는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1188원 역시 달러 달러가 약세를 조금 보이니까 원화가 지금 다시 좀 빠지고 있죠. 다음 달에 금리는 할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하기 전에 우리가 열매를 좀 맺어놔야 돼요. 시장의 방향을 조금 읽어놔야 돼요. 금리나 한다는 건 시장을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우상향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고 저희가 따로 포트를 이렇게 딱 구성을 해드리기가 조금 힘든 게 금액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포트 이렇게 구성 자체는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종목에 대해서 같이 AS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되는 것은 실어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손절할 때 손절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로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이번에 라이브 매매니까요. 단기 매매라는 게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보는 거라면 일주일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죠. 한 2주 정도 스윙 관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세 달, 네 달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손절은 3에서 4%입니다. 그런 거는 여기에 아까 설명을 했죠. 손절과 터치했다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걸 59번에서 50번 정도 성공했다. 손절과 터치만 했으면 조금 마이너스로 봤습니다. 그 개념이 우리가 이제 유사 투자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말씀드립니다. 다만 라이브 방송이 들어오고 그럼 문자를 받아보시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한 번 더 이 종목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길게 들고 갈 수 있다.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재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라이브 방송 바로 스마트 밴드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런 회원 관리를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뜯어 말려가지고 이거 길게 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고 가는 것은 그분 능력이에요. 그분 성향은 안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는 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날 몰래 팝니다. 그건 성향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다들 거기에 대해서에 대한 부분을 표준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따라하는 것은 본인의 역량이에요. 1년 정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메가 트렌드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거는 드렸던 거는 아니 저 이거 지금 한 개라니까요. 한국경제TV, CCTV 신규 런칭 서비스 이거 한 개입니다. 이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번 해보세요. 우리 방은 2년, 3년 가지고 가서 2년, 3년 동안 못 들고 가요. 기회비용을 생각해요. 기회비용을 시장에 소개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일단은 시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현재 27분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이슈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파주에서 다시 한 번 의심 사례가 생겼다. 그래서 장종 한 번 되썩거렸어요.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오늘 정고점에 대해서 단기고점 형태가 띄웠거든요. 이렇게 단기고점 형태가 지금 띄우면서 조금 멈추는 고가군역에서 거래가 좀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글베도 그랬고 지금 마니커도 그랬고 그렇죠?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조금 막고 빠지는 윗꼬리가 길게 막고 빠진 형태를 좀 많이 띄웠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가 오늘 오늘 반등은 크게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차익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단계 내일은 또다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던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폴더블 관련주가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요즘 언론에서 이 부분 잘 안 나옵니다. 폴더블 관련주 어제도 안 나왔고 아니 저의 저번 주부터 언급을 하는 것을 저는 잘 못 봤어요. 이거는 지금 아는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폴더블은 폴더블은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지금 갤럭시 폴더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한 번에 뭔가에 대한 반짝 스타가 될 수 있는 단계예요. 제가 판매할 때 이게 나중에 지금은 정말 작은 반도리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나중에 혁신이라는 것을 입었을 때 뭔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것 좀 봐야 됩니다. 폴더블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폴더블 안에서 CPI 필름 그리고 PI 필름 폴리미드 필름 이쪽은 보면 안 돼요. 이거 내년에 안 쓴다 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체는 강화율입니다. UTG라고 울트라 싱글라스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그 안에서 제가 갤럭시 폴더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 얘기했죠. 거기에서 아시죠? 그것들 봐야 됩니다. 그거 오늘 다시 한 번 오늘도 종목권 움직였고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셀티런 해설키하고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 자체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에요. 왜냐 다음 주에 27일부터 20일까지 유럽 종량학회에 있다 했죠. 그에 따라가지고 제약바이오가 개별적으로 지금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5G 관련주 5G 관련주 반등 나왔는데 이거 좀 의미를 좀 둬야 돼요. 지금 5G 관련주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다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꼭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루가 딱 시장이 끝나고 나면 오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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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좋은 뭐 뭐 뭐 뭐 뭐 뭐 이렇게 있었다 이런 거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ICD 이게 가격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주가 흐름이 너무 금물살때 점점 어려워지는데 대표님 말씀하셨을 어디선가 급으로 소식을 받을 곳이 있으신지 제가 소식을 받는 곳이 있냐고요? 이걸 같이 하시면 가입해서 같이 하시면 그때는 이제 전화로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에 아침에서 하고 가세요. 라이브 방송 스마트 밴드 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뭐 연락하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와가지고 아침마다 헬로우 하이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뭐 어떻다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 이 매매일치는 그때 한번 보여드리니까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매매일치만 보고 난 다음에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와우엔드도 올려드립니다. 유튜브에 관심주 나가는 게 유튜브에 매일 관심주를 4개 정도 올리는데요. 회원분들한테 추천하고 난 다음에 안 올라가면 유튜브에도 안 올립니다. 문자와 와우엔드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드리고 아 그리고 카톡은 없습니다. 제가 카톡이 없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상루의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신규 런칭 이벤트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 수강하면 그 다음에 교육 수강하고 다음 달 한 달 리딩을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밴드라고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의 인천 이렇게 보내는데 저는 카카오톡에 이게 등록 자체도 안 돼요. 하도 이게 사기꾼들이 제 이름으로 등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등록하려고 해도 등록 자체도 안 되더라고요. 이상루의 빨간 주식 이상루의 새빨간 주식 이상루의 새빨간 주식 이게 다 제 거 아닙니다. 저는 카카오톡이 없어요. 카카오톡 플러스를 하지 않습니다.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줘요. 여기에 피해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런 계정 자체를 운영 중에 제가 카카오톡은 없어요. 지금 4층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걸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세요. 주의하시고요. 항상 강연에마다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항상 가셨는데 제가 사실 오랫동안 강연에도 많이 했어요. 또 좋은 장소에서도 많이 했고 그리고 항상 할 때마다 적게 오실 때도 옛날에는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유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런칭까지 하게 됐는데 저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저는 갑자기 한국경제에 반짝 이렇게 간 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이 바닥에서 여러 가지 이런 기본 베이스를 거쳐가지고 꾸역꾸역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한국경제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와이프도 전라도 사람이에요. 둘 다 지방에서 백도 없고 우리끼리 그렇게 지내면서 그래 단가방에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번에 강의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공개방송이나 아니면 무료 강의에서 하지 못했던 정말 노하우를 이번에는 함께 일기에는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뿐만이 아니다. 어차피 이게 한 달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함께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강의 듣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또 수익 내면 되는 거니까요. 수익 나면 또 재결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10월 달에는 강의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10월 달에는 거기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 문자 와우웬드까지 이렇게 같이 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종파동 계산기하고 적정주가 계산기 오늘 조종파동 엄청 계산 많이 받는데 이거는 본인이 주식을 하시면서 제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검색식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카드 알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로 한번 하신다는 의미로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번호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11시 에는 또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공개방송 있는데 오셔서 또 그때도 시간 내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향분이신데 원행 런칭 축하드립니다. 대박나세요. 자 그리고 메가트렌드 교육받고 보름 뒤 10월 중순에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장이 예정돼서 주식 못하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기서 하나요? 공개방송 여기서도 하죠. 오랜만에 하니까 오늘 입 주변에 근육이 알백인 것 같아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입에 알백인 것 같아요. 대표님 실시간 리딩 감사합니다. 단칸방송 시작 스토리 전부 제가 옛날 신릉고시촌 쪽방에서 시작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밤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가시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다음 주 23일부터 또 즐겁게 투자하시고 즐거운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한번 받아보세요.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끄겠습니다.